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도? 이거는 나중에 문의해야겠다. 꼬록꼬록은. 이번엔 저 서포터 보여드릴게요. 탄 무서웠어, 사실은. 아까 좀 했는데 무서웠어. 애써, 애써 이겨냈지만. 서포터로 도망가야겠다. 서포터는 캐리가 너무 힘들어, 그죠? 뒷라인 물고 싶어도 못 물어. 시에나, 시에나 배내야겠다. 좋아. 좋아. 더 이상 적은 필요 없어. 디오님 8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꼬록꼬록 소리 난다. 파이크를 해서 꼬록꼬록 소리를 당연하게 만든다. 루친 파이크. 루친 파이크. 짜이라? 짜이라. 아, 노틸도 돼. 노틸도 꼬록꼬록 되죠. 플랫나? 컷 ..." 쩝입니다. Oklahoma. 가장 힘들어. 아 지금 종수 뭐에요? 종수랑 듀오 할까? 호미니언 그리고 롤 연습해놔요 포띠오가게 에보 에보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클립 못 만들게 안했는데? 왜 그러지? 제가 원딜이 좀 더 어려우니까 원딜할게요 원딜 연습합니다 아 전장대 연습해? 뽀록뽀록 4D 즐기려고 욕조에 물받아놨습니다 무 진심 메시지? 문도형 내일 전장대회 나와서 내일이잖아 오늘 아니잖아 몇판 할 수 있잖아 롤 메시지 롤 메시지 뭐라고? 어? 아판스로? 어? 엽대어? 야 너 전장 내일 준비하지? 잘 됐다 그 뭐야 롤 롤 듀오 롤 듀오고 내일이잖아 전장 오늘 아니잖아 아に 내일 오후에도 할 수 있잖아 아침에도 해도 되고 da 그럼 나 지금 전화할 때 갓보기가 두호하자고 해가지고 갓보기랑 두호하고싶을테니까 와 어 11시쯤에 와 나? 지금 9시 어 알았어 11시쯤에 됐어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연습 좀 같이 해주세요 제가 아까 방송 끄고 해봤거든요 아 훨씬 어렵던데 뭐를 뒤에 후반에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던데 갓보기가 하자고 했는데 이거 닷지 할걸 그랬나? 나 기다려야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렸네 그냥 잠수타서 다시 하게 만드세요 아 내가 해서? 근데 나도 안될걸? 나 그거 하면? 아 준해가 있는데 갓보기 한판에 내가 기다릴게 먼저 끝나면 근데 아마 내가 더 빨리 끝날거야 아 내가 더 늦게 끝날거야 여기는 끝낼 각을 안 보여도 안봐 기본 40분 경기야 아 게임해 그냥 한판에 아니야 한판에 내가 기다릴테니까 괜찮아 관전해도 되니까 갓보기 그럼 원딜해 두어하게 등래치킨용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길을 알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드는 잘 안걸리네 점프 미드 종자니까 믿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드 종자들은 호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케이틀린으로 평타 사이사이에 그 CS 사이사이에 평타 넣어주기 카사스 내가 안봤는데 카사스 작고 오른 이거 탑50이면 2랩 대 말파이트 호우! 든 다음에 대갈팡 빵 치면 비듬 후두둑 떨어지지 않아요? 나 지금 열받았어 욱콩 마나도 후두둑 욱콩이 마나만 버프 됐으면은 개 설쳤을텐데 그쵸 이기적인 딜교 가능하잖아요 앞에서 카사스야 와 양심없어 안해 카사스 주제 해 해골 주제 뭐야 노틸러스? 뭐야 나대 떠나대고 있어 저거야 자꾸? 내가 키를 알아 그쵸?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medieval 문 단비 센 1002레빙인데 땡무빙이라고? 뭔 말이야? 뭔 말하는거야? 땡무빙 한 적이 없는데? 난 길을 알아 왼팀을 바꿔야겠다 미드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구리 당했습니다 넌 날 막지 못해 어구 넌 넌 1 넌 넌 차 샀어요? 금천세 나 왜 들어와 얼 매서울려고 한 척 되게 많이 뜯었는데? 타워시이스? 내가 길을 알아 가사스 잡고 달달 카자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카자스 어디나? 칠까? 내가 먹으면 안 돼? 합쳐질까봐 모였을 때 꽝 했는데? 카자스 아 방금 여유 있었어요? 나 여유 없는 줄 여유 있었나봐 죄송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나 여유 좁은 섯덕 내가 포탑을 너무 많이 맞았나봐 어 노래 부른다 왜 내 잘못? 이것도 내 잘못이야? 노틸 궁 같이 맞은거? 그건가? 내가 길을 알아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아 자 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잘했어 콩스! 방금 잘 싸웠다 그쵸? 갱화살같지 와아 와아 와 카자스 잘한다 오올 불 잘한다 포탑 제대로 뜯었다 그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핑 이거 C 이거 입력했어요 처음에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falt다가 이렇게 리드 갑시다 오코 가자고? 내가 길을 알아 따라와 다 온다 다 온다 제대로 나갔지? 릴면 안되네? 릴면 안되네 읏 아군 없이 그냥 싸워 얘는 상관없어 무조건 싸워 렛 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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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스 궁이 미쳤다 마을과 와아 하아 오지마 오지마 야스오가 죽었다가 와 이거 뭐 이상한 그거 있어요 지금 오류 있어요 여기 카사스 10킬 이게 어떻게 없앨지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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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크고 원딜이 잘 우겨졌더라고 아 원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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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송은 괜찮거든 나 오늘 다른 방송 봤는데 뭐 그런거 없었거든 아 아 아 아 아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에 어울리는거 있죠 같이 포킹 아 그러면은 미스포츠나 할게요 미스포츠 미스포츠는 CC기가 좀 필요하잖아 아 아 알리스타 했으니까 노틸러 써야겠다 아 그러면은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일단 루시안 하세요 하고싶은거 근데 루시안은 점점 썩어간다는데 그러면 미스포츰 미스포츰 루시안 점점 썩어간데 그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어 그거 원래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의 바텀 잘 안간대요 물론 브론즈에서는 해당 안되는 얘기 이 다 실버입니다 브론즈 아닌게 애초에 다 카이팅 못함 사거리 요만큼 있죠? 잘 못살리 어 잔나 잔나 잔나한테 뭐가 좋지? 잔나 잘하면 진짜 까다롭던데 흠 잔나면 노트를로 그냥 칵 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칵 칵 물어버리게? 칵 칵 칵 칵 칵 칵 갓보기님 방송에서는 뭐 그거 없어요? 칵 칵 뭐 시끄럽다는 얘기? 그 이런 소리? 저 방송 안 켰는데요? 껐어요? 아까까진 하던데 저 봤거든요? 그거 하는거? 문어하는거 봤거든요? 문어 3회생 아 저 졸려가지고 누워갖고 손으로 소리만 듣다가 땡겨요 또 들어오라길래 벌떡 일어나고 들어왔죠 누워있다 아 좋았다 원딜 어느정도에요? 흠 옥냥이보다 잘해와 못해요 내가 그 맞춰서 좀 기아좀 넣게 칵 옥냥이랑 비슷할걸요? 원딜 비슷해요? 그럼 옥냥이 정도로 기아 넣으면 되겠죠? 칵 칵 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칵 옥냥이 정도로 기아 넣습니다 칵 네 일단 칵 일단 넣습니다 칵 힘 좋은데 느린거 칵 칵 칵 칵 힘 좋은데 느린거 칵 그거 뭐야 루시안 할거면 제가 그 브라움 됩니다 칵 아 아니요 그냥 미스포춘 하겠습니다 칵 아 미스포춘 칵 칵 칵 세나를 오히려 풀어줘서 단식 세나를 하게해서 팀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것도 일으키게 하는것도 방법이에요 칵 샤나 샤나 근데 좀 까다롭지 않아요? 칵 칵 열받아 딜교환 한번 하고 서로 헉헉 떼야되는데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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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스포춘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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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포터인데 왜 이게 이게 그거지? 제 제 사용 시간 감소 이걸로 안되있지? 칵 비 칵 Hat Q 이네 팀 저에 AP가 없는데 그냥 후디를 직스나 카엘같은걸로 할까요? ass 자 talent 演 나 근데 어차피 탑 이 탱커 포지션이면 탱커고 정글도 탱커포지션이면 미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굳이 AP로 할 필요가 있어요? 탱커 포지션 sovereign 아 그러면은 루시한테 뽀삐 AP 아니에요? AD에요? 왜 AD야? C 왜 AD에요? AP 같이 생겼는데 생긴거 제가 AP 할게요 판수로님 브론즈랑 같이 하니까 자꾸 같이 놨네 똥 살 땐 안 놨는데 화장실원 갔다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뭐 틀어 놓고 가세요 유튜브 바로 와요 아 화장실이 뭔데? 유튜브 좀 틀어 놓고 가시지 사운드 채우라고요? 화장실이 저도 저기 가봤는데 저기 안에 없고 밖에 있어갖고 왔다갔다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저 라디오 하라고요? 저한테 너무 큰 걸 바라시는데 아 한 3분 걸리실 텐데 오늘 뭐 먹었는지 말해보라고요? 오늘 이거 뭐지 켈로그 리얼 그래놀라 오리지널 이거랑 여기다가 빙그랭 굿모닝 우유 이거 말아갖고 먹었어요 이게 재밌다고요? 이게 뭐가 재밌지 뭐가 재밌지 아니 실버 광고 해명해달라고요? 그냥 잘 못하니까 내려갔죠 시알로가 뭐예요? 시알로가 뭐지? 남자한테 좋은 거 뭐 그런 건가요? 시알로가 뭐예요? 시알로가 뭐예요? 시알로가 뭐예요? 검색해봐야지 시알로가 뭐예요? 시알로가 뭐예요? 먹었던 적 있어요 저거 맛있던데? 저거 먹어본 적 있어요 저거 뭐 먹어? 시알로 시알로? 시알로 명과지 명과 명과 군대 납품해야되는데 이번에 그거 그 시알로 그 신제품 알아요? 새로 나온 거? 알죠 알죠 아니 이따만한 거 머리 크기만한 쿠키 또 개발하셨어요 아 전설의 왕 쿠키 다 알죠 한국사람이나 전설의 왕 쿠키 나왔는데 전설의 왕 쿠키 근데 그거 사실 그 불안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쿠키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날로 근데 있긴 있음 좋아 나도 더 이상 적을 필요 없어 하하 아아 짜증나 하하하하 이거 가상의 게임 아니야? 이거 롤? 게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폰롤 클라이언트 있음 아 세나 베네스에 버그 걸리는 거 같은데 하지말까 좋아 나도 더 이상 적 필요 없어 알겠지 가상의 클라이언트 내가 사실 지어낸 가상의 클라이언트 아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물어봐도 됩니까? 네 요즘 편의점 가면은 막 이말련 붙은 거 되게 많이 나왔던데 막 튀김 건빵이랑 네 네 침착맨으로는 뭐 안 만드십니까? 아 이상하게 침착맨은 별로 안 온 아시더라구요 아 아쉽네 아 튀김 건빵이 또 명고한데 아 침착맨 과자 나오면 바로 살라그래 그냥 그 가상도 아버지 왁 저는 막 슬그머니 즉박이 형님도 갑자기 접속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원래 즉박이 형님이 오실 줄 알고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단식 세나 하려고? 저 폭식두꺼비 하려고? 폭식두꺼비 하려고 했는데 안 오시네? 그거 제가 세나 하는 거죠? 그거요? 네 하면은? 제가 폭식두꺼비 어 하세요 제가 세나 할게요 어? 아니면 해버렸어 다음판 다음판 폭식 하는 법 알아요? 아니요? 그거 아예 안 먹고 네 대포만 먹고 네 첫 템을 그 낫 같은 거 가는 거 아니에요? 낫.. 낫 가나? 그 서포템 가나? 그 서포템 때리면은 그거 골드 들어오는 거 에 그 그 주문도둑검 그리고 제가 계속 그래서 와드를 갑봉이님이 하고 저는 망자의 갑옷 가면서 완전 개딱딱하게 어 그거 다음판에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낫이래 낫 어 좋다 한번 해보자 아.. 에시 카운터가 떡두꺼비가 그 도란 방패가니까 진짜 개딱딱하던데? 어? 저 AP가 또 없는데요? 여긴 브론즈에요 갓보기님 아 알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거 카씨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정신차리세요 여기는 가끔 브론즈입니다 선생은 지금 브론즈 전쟁에 와 계신.. 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카씨이 뭔데 제가 보고싶다 헥 드디어 한 게임하는구만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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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탈론 서포트인가 티모 서포트이네 개같네 찢어 죽여야겠다 그죠? 찢어 죽일 수 있을까 내가? 개첨하실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쟤네 근데 강타가 마이도 강타고 탈론도 강타네요 아 봐봐 AT AP 필요하.. 해요 안 해요 아이 필요할 수도 있죠 쟤네 수정고를 할 수도 있죠 그니까 싸우.. 싸우잖아 아 그럼 티모가 미드 가나 보다 미드나 탑.. 아 미드.. 티모가 탑.. 탑인가? 미드 오픈 아니 아니 미드 오픈 미드 오픈 탈론이 전판 정글이었는데 스펠을 못 바꾼데 강타 가면은 미드가 강타 가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도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요 그거 옛날에 그런거 있었어요 CS 빼먹으면서? 네 상대 정글 칼날불이 계속 강타를 빼먹으면서 하는거 있었는데 그거 이제 막혔다던데 현상금 사냥꾼때면 안된데 그러면은 강타 들면은 그.. CS 수급량이 줄어드나? 서포트템처럼? 그.. 그거.. 예 그럴거에요 아마 라인에서 먹는 돈이 줄거에요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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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날에는 정글이 빛 라인 좀 주워 먹고 가고 그랬는데 아예 안먹고 가버리는구나 아예 그거 페널티가 좀 있어요 반발 짜끔 끝 ㅋㅋ oned 어 근데.. 상대가 진짜 안오나네요 민원 반 000 아나 이 PD prot 어? 근데 상대가 진짜 안오네요. 미누? 아 이러면 시시한데 오케이 오케이 핥친갑다 어우 곧잘.. 곧잘 주워먹네? 아니 짬이 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여기서 땡기면 나 타워 맞겠지? 집 가? 네 집 한 번? 저 돈마다 포션 안 먹긴 잘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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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가냐구요? 템 가져오면은 라인전 더 좋아서 키오스랑 다르게 템을 살 수가 있죠 이거 그냥 그거 같은데? 탈로 안오고 하는거 보니까 다시하기인데? 다시하기인데? 아니요, 다시하기 3분 지났으면 못해요 예, 이거 3분 지나면 다시하기가 아예 안됩니다 두개먹기, 두개먹기도 잘하네? 두개먹기 좀 어려운건데 아니 지금 저랑 너무 웅냥이랑 우려하신거 아닙니까? 두개먹기가 진짜 어려운게 뭐냐면 두개먹으려다 다 못먹어 되게 많이 먹었어 티모도 안오네 이제 와 티모 미드갔네 통통 통통 탈론 하네? 움직이네? 3레벨 3레벨 확인하네 이거 그냥 로밍 가셔도 될거 같은데요? 어, 티모 왔다 티모 왔다 티모 왔다 전멸 썼죠? 네 왜 썼어? 나 킬 주기 싫어서? 아니요, 못주일거 같아서 저만 붙일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사라졌어요 아낀게 더 좋은거에요 아 어, 뭐 큰거 먹었어요 못먹었어 치 깔까요? 어 어 아 아 아 아 불가벌 이거 아 무난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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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귀여워 지금 티어가 어디세요? 저 브론즈 2야 어우 많이 좋지 만만찬 쳐? 어? 뭐야 그,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장 около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yim 잘하는데 이거, 이거 piace 아 나 거의 버스급인데? 같이 하는거? 아니 근데 상대가 게임을 안하니까 아니 CS먹는게 달라 왜이렇게 저를 고평가해주시죠? 오늘따라? 아니 흡족해 아주 플레이가 CS만 먹어도 칭찬받는건 처음인데 아니 CS먹기 얼마나 힘든데 치워드 치워드 아 딸깨 아 너무 날래 어 실명 걸렸습니다 저쪽 저항이 거세네요 잘했어요 저쪽 저항이 거세네요 아 근데 아까 쟤는 미드 오픈이라고 했던거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스탯 많이 올려놓으세요 킬이나 뭐 그런거 어시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Q 잡혔을때 팀원들이 안심하고 서치했을때 같이 해줘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는사람도 있더라구요 전적보고 티모 전히맨 활동 개 열심히 하네 맞다 많이 간다 부치 풍뺨 풍뺨 마이틀뺨 프레임 어 파트됨다 아 저거 가만있다 다 먹어야 돼 갈까요? 아 반지 그렇지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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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 이거 방송에 롤태픽 아예 꺼두셨네요 롤태팅 아예 꺼두셨네요 전체? 그거 기본이 꺼져있는거에요 그런데 그 다른 방송 보니까 꺼놓는게 낫는데 아 훨씬 으쨰 너무 현명한 판단이신거 같은데 근데 왜 계속 켜놔요? 약간 중독성 있어요 약간 중독성 있어요 아 이게 그 계속 맞게 돼요? 굉장히 불쾌한데 약간 어 이거 레이드 뜬다 어 이거 레이드 뜬다 와 와 미친 그랩 미친 전 열심히 하네 어 딸런 딸런 너무 시시하다 어 마스터 1 아.. 시시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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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엉.. 에이.. 어.. 어 그거 같네요 황금도끼 W2 붙인 점 끝났다 경고 경고 고장 쟤는 왜 저렇게 됐지 싸웠나? 뭐야 설마 나 브론즈 1? 아이씨 뭐 볼 필요도 없잖아 와이야 일갈 하죠 끝나고 정산 하죠 농공행상 농공행상 하거든요 저쪽 끝나고 마이야 이놈 마이야 니 죄를 알 어 알렸겄다 네 이놈 마이야 아니 그 전투를 해야 농공행상에 남는거 아니고 전투 자체를 안했는데 그니까 꾸짖는거죠 꾸짖을 갈 마이 이놈 갈 시시해 시시해 갑보기님 지금 실버 1인데 올라가면 또 헤어지겠네요 그 아마 내일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잠깐의 데이트 한번 볼까 갑보기 그거 정도 어떻게 다 떨어졌지 미스터 안 보시는게 나아 아 오늘 진짜 많이 이겼구나 야 다채롭게 다졌네 이거 그것 때문에 한거죠 그 천원받고 하는거 원하는 챔프로 해주기 이벤트중이라 응 그 옛날에 붕짱이 했다가 논란 됐는데 아 그런가요? 막 일부러 막 카운터 막 시청자들이 카운터같은거 막 시키거나 조합에 안맞는거 시켜가지고 하는데 근데 롤은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른게 장인 개 장인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갑보기님의 그 어떤 그 챔프 폭이 정해져있잖아요 아예 다다름은 상관없는데 아예 다다름은 상관없는데 트롤 피카프로 좀 걸러가면서 하니까 그거를 좀 그렇게 하면 안되나? 자기 그 챔프 폭 안에서 고르게 하기? 저 뭐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이번판 원하시는거 해드릴게요 원딜 원딜? 나는 어 원딜인 것 중에서 엇 탐켄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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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쉐나, 쉐나 하겠습니다 어 쉐나, 쉐나, 벤, 벤 아! 저기 방장팀이 아 내가 했어! 아 미친놈 아 죄송합니다 아 떡뚜껍이 하려고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쟤네 왜 미스퍼춘했지? 아 떡뚜껍이 직접 벤하고 하라고 하기 해버리기 군대에 가면은 그런 사진들 어 겨그모네? 겨그모 못하게 막아놓고 하라고 겨그모 겨그모는 제일 좋은게 뭐냐 오지마 오지마 캐릭터가 좋아요 알리스타같은거 오지마 아 좋죠 지켜주는거 좋죠 얘가 좀 몸이 약하니까 오지마 근데 라인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겨그마랑 알리스타는 탐켄치같은게 좋대 탐켄치할까? 탐켄치하자 앙 먹어버릴게요 근데 겨그모 W 켰는데 먹어버리기 그리고 쿨 돌 때 뱉어버리기 기여그모 기여그모 요구모는 애기 애기 그거같다 그 두꺼비 그 올챙이 나는 다큰 올챙 다큰 두꺼비 두꺼비 쟤건 약간 좀 스키니 좀 벌레 벌레같이 생긴 스킨데 나비? 나 할때 있었거든요 나비? 네 나비 미드 코그모도 있었는데 개띠꺼우 제가 그거 할때 산 스킨이요 미드 코그모 할때 아 AP 개띠꺼우 진짜 나 본캐 그거 있는데 사자춤 그거 전설이었는데 그거 못 구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못 구해요? 사자춤 아 구할 수 있나? 그거 뭐 딱히 한정판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는 그만한 이펙트가 없었어요 지금은 되게 많은데 그런게 맞아요 그때 막 펄스건 이지리얼 처음 나왔을때 그게 그 정도 비싼 스킨 나온게 처음이라 다 그거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 저쪽 좀 센데요 찐의 스웨이 라인전은 좀 힘들겠다 땡겨서 먹어야겠다 네 거기다 라마스라 3대3 싸움하면은 안좋을듯 저 무조건 믿고 사리겠습니다 저도 돼도 사려야되니까 도란방패 아 좋댔 그 퀴코츠님 말씀하세요 아 피카즈 저 마이크 잠깐만 끄겠습니다 난 1분만 네 새나 제가 배내가지고 못했어요 저쪽이 AD AD AP가 환상적이잖아 조화롭잖아 역버프 역버프가 뭐지? 역으로 버프 먹는다는건가? 아 이거 싸우면 지겠죠? 여기에 숨으면? 싸우지 맑시다 아 초반에 찐이 쎄대는데? 진정한 식욕은 우리 여기다가 저 우리 그 버프 언제 먹는지 모르게 좀 기다렸다가 가죠 우리 괜히 앞에가면 저쪽 동선 나오니까 어 근데 차라리 LGK처럼 빨리 라인 밀고 같이 그냥 밀고 일에 빨리 찍는것도 아 우리 그거 약하니까? 라인죠? 저희가 일에 먼저 찍고 일에 타이밍에 한번 한번 싸움 걸어볼까 아 아 아 다 아 한 번 먹어 한 번 먹는 상황 됐어 급해 지금 저쪽 애매하게 남겼어 어어 먹는 법 알아? 저 친구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아는 놈이야 와드 안합니다 공격적으로 뭐지? 저 친구들? 아 공격적 어 짜오 짜오 그 저거 카운터 갱 저거 뭐라 그러지 저거 카운터 정글? 어? 라마스 어? 하하 와드 어? 잘하는데? 겨구모 겨구모 느낌 있는데? 겨구모 느낌 후방 가면은 바닥에 드러날겁니다 이제 스윙 막 스킬 넣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단 하하 먹으면 안 됐나? 아잇 완전 좋았습니다 아 아 근데 시.. MP가 없지나?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네 아껴야겠다 뭐지? 제 친구? 왜..왜 바로 나와요? 먹었는데 왜..왜 바로 나와요? 왜..왜 나온거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거 아니에요? 아 제가 누르면 나가드릴거에요?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어요 아아 어 유레칸 잘됐다 마나 없었는데 집에 집에 빨리 가고싶었어 나도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페널티 아니야 왜냐? 밀어놔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라마스가 왔다간거 같아 왠지 벗어날순 없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좋은데? 와 시스탄다 가나? 간거같은데? 밀어봅시다 열 열 열 열 일곱개 차이 라마스니까 어 긍적적으로 좋다 폭식할 시간이다 폭식할 시간이다 뭐야 이거 이거 진.. 덫 같은거에요 발고픔을 인정하지 않는데 존나 최악이다 스웨인 주문 도둑권이네 네일 밖에 잘 맞히지도 못하면서 잘 맞히지도 못하면서 뭐야 라마스 뒤에 들어온다고? 뭔 말이지? 알 수가 없어 나 와드 옵니다 와드 여기다 가갈게 탁 아 람마스기 아 람마스기 아... 어.. 차단 오 나이스 딱 맞춰버릴려고 할 때 한 개 먹어버리기 오 뭐야 뭐지? 왜 이렇게 앞장서였어? 뭐지 이 친구? 여기 와 친구가 이제 나방 많아가 없네? 집에 갔다 오싶어 나 미드 갔다 와야지 근데 갱이 안 좋아하나 뭐야? 뭐지? 봤던가요? 어쩌지 못하네? 와봐 라마스한테 털려가지고 못가고 있어 쟤 또 갔나? 뭐야 이거 앗 먹으려고 합니다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오 근데 얘가 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CS 당겨져가지고 얘 갈 수가 없었어 그죠? 맞아요 그제는 딱 6렙 찍고 달라들어가지구 누구나 복식하고싶을때가 있지 왜 안먹었냐면 갑자기 스윙이 잡을수도 있을거같아 안먹었는데 죽을때쯤에 먹을때는 거리가 멀었어 괜찮습니다 계속 당하네 피가 차요 궁실래? 그래서 이거 했는데 정말 했는데 그냥 랩차 나가지만 안됐나보다 짜룡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했지? 여기 카정가가지고 망했나보다 저 이거 와드만 바꿀께요 어? 나마쓰 나마쓰 잊었습니 나마쓰어습 다른 라인 다 순간이 타보는구나 아닌데? 랩 나 왜 시뮬쥬 랩 3 랩 내가 왜 PPE가 어 지 이 어떠 어 여기 올라갔네요 어? 남아왔어 내가 빠져줄게 두발 걸려야 돼 하하하하 다운로드 하하하 다운로드 겨 저건 콥검을 안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 곰 분대는 장네요 겨 곰 아무도 안하지는 않아 가 보 comments 가보이가 한번 그 Dart 지배 교만 자 나 이렇게 쎄? 쳐주는 건 안되겠는데 나? 너무 쎈데? 아 저 그냥 안 쳐줘도 됩니다 아 이제 원거리 먹어짐? 네 한방임 나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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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날아올라 최혈반 늦자 날아다니는데 라마스 탑 오 오 부지 마십쇼 어 이봐 부식이 빠집시다 하하 아리사 건너들 찐 이 자식아 만만치가 않다고 우리가 아나가 항상 없네 코그너 너무 막 썼어 진짜 아 근데 쟤네 엄청 마금만하게 보고 들어오는데요? 응 막 들어오는데 뭐 정그리도 먹어 정그리도 먹어 올려놓아 오면 3대2로 따겠다 응 오면 3대2로 따겠다 코어스 아 대푸드십시오 대푸 대푸 이 개요금호 아아 자자씨 어째..어짜을까 응? 안대에 어어 도망가야됩니다 아 왜 응징했어요 에? 3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3켄치 3켄치 이전에 왜 응징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짜피 그 뱃속에서 죽었을겁니다 아니 여기 왜 갔냐고 아 여기요? 나랑 상관없잖아 저거 와드심으로 갔으면 안됐습니다 내가 코그모 소화시킨거 같아 어 어? 못먹었네 여기도 위험한데? 먹으려보네 나도 이거 한 대 천에 넣으면 경험치 먹나? 아 거의 없을겁니다 경험치 날개요금호 제압되었습니다 짱기요님 사겨올게요 감사합니다 온다보군요 안돼 도망가 어 도망갑시다 어 가겠습니다 이거 먹을까요? 데이트 이거 먹으면 짜오가 화낼텐데 이거 먹으면 짜오가 화낼텐데 이거 먹으면 짜오가 화낼텐데 이거 먹으면 짜오가 화낼텐데 근데 이미 레드를 먹어버렸지 근데 이미 레드를 먹어버렸지 먹는김에 아예 이것까지 그냥 다 들어가버리네 다 들어가버리네 다 들어가버리네 다 들어가버리네 다 들어가버리네 지금 용가면 저희 데스 한개씩 늘어납니다 다 들어가버리네 뭐야 젤 젤 젤 왜 저리로가죠? 거 쟤 오오오오암 구τα 좀만 셌으면 다 죽겠네 ats عم 어, 구애드에 들어갑니다. 구애드에 들어갑니다. 우와! 매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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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하면 해볼만 할지도? 어? 우리 생각보다 셀지도? 그렇진 않아요. 아, 나와봐. 나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마늘이 내 위대함 앞에 무릎 꿇으리라. 짜오가 지금 되게 하기 싫어요. 정글을 말리면 이게 진짜 하기 싫어요. 다른 아이보다도. 저 일단 정치에서 미스포춘 해가지고 좀 탈출할 것 같습니다. 어? 스웨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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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미스킨나무스 딜이 너무 셉니다. 아우. 아우. 생각보다 셀지도? 오. 생각보다 셀지도? 오. 이거 진짜 잘하네. 이게 생각보다 셀지도? 생각보다 셀지도? 생각보다 셀지도? 먹고 가지. 미스포춘. 미스포춘 이거 먹어. 오. 안됨다 안됨다. 뭐지? 란버스 진짜 아픕니다 지금. 친구도 없으면서? 과연. 뭐. 집가야할지도. 집가야할지도. 어? 어? CS 조금 더 먹어야 할지도 어? 가면 안 돼 부엄드랑 꼬마 가버리면 죽어버릴지도 에스쿠 에쿠 아 에쿠 돌아가버리기 매서운데 돌아가버리기가 우아아 장대방 너무하네 이제 임걱정 더이상 싸울 의욕이 사라져버렸을지도 뀌그먼 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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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굴? 저거 시야 보이는거 내가 먹으면 시야 안보이나? 저쪽 어? 입맞던게 꼬구모가 더 잘 큰거 같으니까 꼬구모한테 이거 걸어줘야겠다 기사의 명세 룡 룡 그쪽? 일리어 룡 우리는 미드를 막아야 할지도 집으로 막으러 가야 할지도 일용이라서 괜찮을지도 룡 서포스는 이럴때 해남 CS 안먹어도 옆에나서 경험치죠 룡 엑구 이놈아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엑? 엑구 자식 엑? 라마스 라마스 없스 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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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 나마스 갓 찍히 좀 힘들지도? 아 뚱뚱보 왜 이렇게 느려? 어? 울었어 다룬 먹으러 간 것 같은데 어? 뭐 찔러봅시다 알겠습니다 바람 먹으러 갔을지도 찐 저기있는데? 안먹는데? 불은 짓스러운데? 먹으러 간척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찐 나와있었는데 미드에 먹으러 갔다 먹는다 이제 진짜 먹으러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 포 조금 늦었을지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사를 다 못할수도 있음지도 아 저 트롤이에요? 아 먹어서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상대가 너무 셉니다 상대가 잘하네 브론즈가 확실히 느낌이 있네 여기는 부상계라고 상대가 잘하네 패배 패배 럼블 불쌍하니까 럼블 줄까요? 저는 계속 캐치님 드리겠습니다 저요요요 럼블 먹느라 고생하셨어요 코그모 딜? 나쁘지 않을지도 럼블 딕이 남아서 4명 합친거보다 합한거만큼일지도 어 메간 매직박 형님 지금 저속하셔도 돼요 어 메간 폭스밥 메간 폭스밥 메간 폭스밥 초대요? 메간 폭스밥 하시려고 오신거 같은데 자유로 가시죠 자유로 우리의 데이트 여기서 끝나는건가 하지만 단식새나 폭식두꺼비의 의지는 이어진다 세나 두꺼비하시고 제가 정글 가서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두 분 채우고 가는게 낫겠죠? 두.. 두 분 채우고 가는게 낫겠죠? 두 분 채우고 가는게 낫겠죠? 번조 번조 부르고 아 잠깐만 아 지옥불정령에 냥냥냥냥냥님 저번 안했으니까 냥냥냥냥냥님 오실래요? 부캐로 오세요 그럼 캐리안님 하고싶어서 대기한다고? 아 근데 선수신데 부르면 안되잖아 다른 라인은 너무 민폐라서 안됨 아.. 원딜만해요? 다주 Bart's 냥냥냥냥 저.. 베나 바갑습니다 아.. 바갑습니다 짐.. 심하카타 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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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메하 메하 아 밤바 아직도.. 꾸륵꾸륵하나요? 꾸륵꾸륵.. 꾸룩꾸룩 그 뭐지? 아 기사님 한 분 오셨고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간식새를 한 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거 하려고 부른 건데요? 그러면은 밤바 빼고 더 센 해 불러야 돼 밤바가 우리 중에서 최선이라고요 지금 밤바님이랑 냥냥냥냥냥님은 주 라인이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서포터 냥냥님은 탑 정글 다 잘하시긴 하고 셔포터 셔포터면은 두 분이서 데이트 하실래요? 밤바님 탐켄치 있어요? 있습니다 탐켄치는 세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어디 가지? 그래요? 그러면은 그 탑으로 가세요 이각이 병원관님 아니 갔던 가야 돼 왜냐하면은 왜냐면은 가야 돼요 단식새나 어떻게 하나 아 근데 그게 꼭 탐켄치료 안하고 노틸 같은 걸로 그냥 해서 그냥 세나가 한 번 덜 죽게만 해도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암마추어에서는 프로는 아니요 정석 할 겁니다 폭식뚜껍이 할 겁니다 나는 상윤 좀 그만 보여요 못하시잖아요 나는 상윤 좀 그만하세요 보세요 나는 상윤 솔직히 보셨어요? 탐켄치 템트리 안 보셨죠? 망자여가 보시잖아요 오 망가 몰라요 근데 코어가 한 0.7코어 정도 더 나온대요 이렇게 하면 탐켄치가 탑올은 안하나요? 대납니다 맵 그럼 난 대장간에 있겠네 저 아예 안 봤어요 그때 망자여가보수 알려주신 거 망자여가보수는 뭐야 와드는 그러면 메가매직빵님이 하세요 예예 제발 야 나 두꺼비 승률 진짜 처참하다 진짜 흐흐흫 흐흐흫 침착맨하고만 했는데 승률 연구해 흐흫 흐흫 왕이든 폭군이든 흐흫 준비 완료 흐흫 흐흫 폭식두꺼비 준비 완료 흐흫 아 야쏘 꼴배기 솔동 나갔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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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침착맨님 그 주어민 작가님 전장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제가 하는 것도 보셨죠 네 어때요 저 롤 해도 되나요 지금 사실 하스 하려고 왔다가 롤하고 계시길래 들어오긴 했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주어민 작가님은 그렇게 만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잘하시죠 하.. 내일 민찬이 생일선물로 우승한다고 약속했는데 주어민 작가님 상당히 좀 하시고 그 제루스 주어민식 제루스 운영 한번 들어가면은 정신 못참 탈수 탈수되실 수도 있어요 한 국코인 타이밍에 아 제루스는 잘 쓰시나요? 국코인 타이밍에 막 육성 막 엄마곰 막 깔려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하..흐흐흐흐흫 아 그러.. 그런 느낌인가요? 나왔다 주어민식 제루스 운영 제루스 진짜 잘 쓰심 빡세네요 주.. 주꾸미류 잘 쓰심 주꾸미류 그.. 하스 연습해야 되는데 나왔다 주어민식 변신 주꾸미 그리고 아군 그 전체 버프 주는 주꾸미는 잘 못버림 그 앞에꺼? 이 짜리 그거? 네 그거 잘 못버림 근데 그게 버리는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해요 단순 계산하면 되거든요? 버프 여섯마리 주잖아요 최대값이 그럼 88이잖아요 88 그거보다 낮은 거 없으면 그냥 팔면 되거든요 쿨하게? 근데 이게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 이과식 접근방법이에요 문과식 접근방법이죠 오히려 그래요? 이과는 더 복잡한 수식을 하죠 근데 그렇게라도 안하면 한 20% 볼 수 있는 걸 아예 안 보는 거야 그냥 생각을 멈추는 거야 그냥 너 언제 팔지? 그냥 느낌으로 파는 거 아니야? 그냥 느낌으로 파는 거 아니야?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으로 할 때가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신과 함께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냥 자기 감대로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잘 된 거 아닐까요? 그럼 핫스톤는 왜예요 그냥 신과 함께 지피라지 그건 이미 쌍초만 터졌잖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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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방어 태세 어? 빠이 빠이 맞춤 어? 맛 보여줬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왜 썼어요 그거 CS 분당 8개씩만 드셔주세요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상대가 하임이 된거라서 조금 힘들수도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판시로 브랜드정글 뭡니까 요거 진짜 진짜 좋습니다 이거 근데 브랜드가 실버 브론즈에서는 다 터트리던데 나중에 막 서로 아 이거 옌병인거 같은데 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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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버리고 제가 막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CS DC로 오셔야되요 나는 일로감 그 길이 위험한 길임을 알면서도 나는 도전하여 어쩔지 포탑 다 때려줍니다 이제 이거 세번째 포탑이죠 이제 포탑 없죠 포탑 없어 견자가 너무 센데 엉거리 엉거리가 포탑 없죠 쓰레기죠 포탑 없네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거 해도 포탑 포탑 아 아 W 개아프네 매섭죠 매서웠어요 어? 바닥 뭐예요 저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씨앗 탑 바이 탑 바이 자이라? 네 자이라가 그 씨앗 있는 데에서 스킬 그거 쓰면 꽃이 피어나요 꽃이 또 한 번 또 때리고 진수성체를 입구네 피할 수가 없어요 CS 좀 드시고 계시죠? 응 스택이 너무 안 나오는데? 요 유령 그게? 제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잠깐만 이거 먹기가 힘들어요 이게 너무 저긴가? 다 둘다 견제 챔이잖아요 견제 견제라서 먹기 힘들어 제대로 카운터를 갖고 왔어 제대로 카운터로? 제가 방금은 원래 살 수 있었거든요 예 사장님 독촉하셔가지고 죽었어요 독촉하지 마세요 아 CS 먹으라고? 네 알겠어 다 처맞으면서 먹었잖아요 나잇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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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초반에 힘들었는데 나잇뚤 풀렸다 풀렸어 풀렸어 바텀 갑니다 바텀 바텀 갑니다 바텀 라인전이 진짜 세요 그렇네 저게 엄청 아프네요 쟤네가 가둬놓으면서 패는거지 바텀 딱 먹기좋게 양념만 딱 해드립니다 전혀 먹기 좋지 않아요 지금 바텀 자 이런거 하나씩 가운데거 마실게요 제일 오른쪽 두번째 첫번째 지금 없을때 많이 먹어놔야되거든요 나이스 지금이 찬스야 굿굿굿 그래야 굿 나중에 세탁돼요 아 쟤네 왔다 큰일났다 왔다 왔다 아니 그리고 이거 쳐주는게 제 궁속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먹고있을때 딴 애가 다 부시잖아요 그니까 순차적으로 남겨놔야되는데 다 딸피를 만드면 제가 못먹어요 아 놀랬네 어 이거 묶였다 어떡하죠 그렇죠 아 이거 예산 이거 문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합격 아 감사합니다 합격 한방에 합격에 커스 아 아 아 뒤졌어요? 뒤졌으면 됐어 아 저 못먹었네요 뭐 왜 치는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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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방이다 합복이 온다 아니 마나 아키세요 싱글벙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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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됩니다 아 너무 쎄 올 때까지 죽으면 안돼 어 근데 무서워 저기 와주셔야 다 해봤는데 어디갔어?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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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쏟다 쏟다 아군을 믿는거? 이것도 용기야 야 드디어 하나요? 드디어 나오나요? 저? 탐켄치 유일한 승 나오나요? 탐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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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기 탐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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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진전투 아 이리 가야겠다 미쳤다 쎄이크 아 근데 이거 영혼의 낫을 너무 못구거든요 글들어갑니다 쎄이 그 템트리를 모르겠어요 단식 세나의 그 탐켄치가 뭐부터 어 CS 딩거랑 비빌 정도니까 근데 딩거 AP라서 마방부터 가는게 좋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거 자이라는 AD죠? 마방 갈걸 아 타... 타이라도 AP입니다 네 타IP AP AP인데 지금 그 좁게 가지고 어? 딩거? 하하하하 망자의 갑옷을 먼저 가야된다고 하셨잖아요 망자의 갑옷 무시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지? 뭔지 몰라요 하하 먹었어야겠네 먹었어야겠네 좋습니다 내 딩거는 왜 못먹지? 어구 어풍이다 으음 으음 수 아으음 이거 이겼뽈 으음 여기 있다고 오오오 좋습니다 이거 씬스가 비슷하죠? 잘 되세요 지금 아닌데? 저 엄청 흘렸는데 치지 마세요 원거리 한 방에 치울 수 있어서 오 블루다 바이다 으어ingen이기 아픈데? 오오오오오오 밀었죠 신난다 블루 드십시요 드십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딩하러 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그냥 끌어안고 살면 돼요 나가지마 이 경우를 때려야 그 돈이 벌려갖고 아니 그냥 우리에서 때려줘 죽으면 300골 줍니다 맞아 어? 아니 와 우리 이거 코탑도 두개나 까졌었네요 근데 우리 정급이 엄청 잘 커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버스 탑시다 버스 탑승도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타는거죠 일단 튀세요 됐어 살았습니다 몇개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이게 상대 그 돈템의 절반 이상 CS를 먹으면 안되는거거든요? 근데 상대를 못 때려서 돈템도 못먹어가지고 어차피 상관없어 지금 아무 의미없어 돈템을 안사는거랑 잘 없어서 먹어도 되는거 실컷 먹어도 AP니까 AP템으로 사세요 이제부터라도 근데 1퍼 올려야되서 어차피 체력템 가야되서 어 여기 싸운다 오 나이스 공지원 좋았죠? 이거 먹어버릴거야? 제가 앞에 몸 될테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철수님 아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박이 형님 근데 왜 파스 연습 안하고 롤하세요? 어이가 없네 아 나 이거 하고싶었어 아니 저는 그 뭐냐면 대회 전날은 그렇게 많이 안해요 아아 우리 선생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대회 전날 많이 안하고 오히려 다른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아 컨디션 관리기 어 근데 지금 다섯 분이 하고 계시네요 어 이거는 뭐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빠집니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단식 세나 할 줄 아세요? 저요? 저는 단식 안먹는거는 좀 안좋아요 아 맞죠 폭식 세나를 잘 아세요 네 폭식 세나 그럼 폭식 두꺼비하면 되겠네요 폭식 두꺼비 탐켄치 탐켄치 할 줄 아실까요 어려운 난이도가 하이 형님 저 각종 대회 상양 상금 사냥꾼 다 할 줄 알죠 상금 사냥꾼이면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이것저것 다 건드려봤습니다 브라운드 내일은 그 저희 같이 우승할거잖아요 네네 네 하고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는 가능한데 형님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다 우리 조 저 맞는거에 익숙해져서 이제 아 나를 견제해줘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템포가 그냥 오히려 못 먹어? 네 풀어주면 못 먹는 이거 빨리 찍고 아직 한지 10분밖에 안됐는데 저는 전작을 한판 더 하고 있을까요 한판 더 하고 있을까요 아 예 한판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 찍고 오시려면 같이 못하는데요 아 무슨말씀이세요 한판만 더 이기면 예예 가자 이거 하나 안 뜯고 가요 네 가세요 제가 뜯고 가요 가세요 제가 뜯고 가요 어 와 CS 이겼어 대박 압살이다 게다가 딘건데 저쪽은 개쉬운거 CS CS 왜 이겼지 압살이야 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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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희정한 궁유를 글 가점은 제가 와드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돈템을 못 찍어가지고 이 영웅 이렇게 못 때렸나? 어 그쪽 위험하지 않습니까? ok 와드와드 여기 와드 와드 궁을 저렇게 쓰지 왜? 어 이거 부셔졌네 부졌네요 깨실 수 있어요? 좋았다 아 좋습니다 쳐주는게 많이 늦췄어요 아 좋습니다 편안하네요 시팅이 이것도 5원 아니 CS를 이긴다니까? 어떻게 이기지? 신기하네 야스오 죽여 팅거, 팅거 미드 팅거 걸려들었대 팅거 걸려들었대 팅거 걸려들었대 저한테 미쳤네 저한테 미쳤네 와 바쁜데 이 사이에 또 하나 따고 어 란덕 란덕 아 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저 미드라인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네, 미드에서 먹어도 되는데 미드 님도 가셨어요 그리고 저 이제 와드 한방에 할 수 있거든요 와드 지우는 템 사가지고 줄 쓰시면 제가 뻥 한번 놔드릴게요 두 분 일자로 아 일자로 아하하하 달달고리 하네요 스택을 많이 모은건 아닌데 스택을 많이 모은건 아닌데 와우 더 적게 모은 것도 아닌데 아니 아니 저쪽 제가 한방에 죽이는거 아 멋있었어요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글도 하나씩 무조건 나가 크르츐 아 아 아 아 아 상황이 안좋아졌나요? 아... 갑니다 근데 이거 잔바리가 너무 많다 확인 아하 아 내 영웅에 얼신거리는 뭐죠? 내 영웅에 얼신거리는 캠캠캠캠캠 세이크 아 가렌님 하이 처음 보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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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도 무십히 해요. 레드도 무십히 해요. 레드도 무십히 해요. 나는 다음 겐지. 한 라인 먹고 집에 가야지.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있네. 정령의 형상가요 일단. 겐치. 모든 존재 태어날 때부터 배고프다. 삼켄치도 그거 있어요? 피 회복 같은 느낌? 스킬 쓰면 피 회복 있나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양양 1대2 가고 있어. 왜 안되고? 이겐 도대체. 이겐 도대체. 자꾸 두겨. berv 양양양 니가 미치는 거 킬으로. 장아이니 Sau зай입니다. 그럼 기킬. 시작. 아래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 핸드 모델 묶여요? 모델 묶여요? 모델 묶여요? 모델 묶여요? 오오오 까비 아 세나이 피우긴 대단하다 와드 없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됐네 저거 먹어가지고 배틀하기 미니언같은거 먹어서 배틀하면 쿨 줄여줘야돼요 솔직히 미니언 collar 저 환상이 작고 샌언니 이 정도면 바텀 캐리에요 이거 이 정도로 똥 안싼게 진짜 다행이야 진짜 레알 진짜 들박았다 들꼬라 박았다 야수 공 가는 중입니다 아 레벨이 너무났네 다 잊히는 중 빠냐 와 그냥 갈아버리는 거네 다 잊히는 중 죽었나? 바렌을 물어봐 바렌을 탐켄치 간벽적인 첫 승 첫 승인거야? 네 롬파는 거의 감켄치랑 세나가 다했지 리얼루다 리얼 크크 뭐 어느정도를 기대하셨길래 그냥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했을 뿐인데 다했고 브랜드 정글도 좋던데 아 영원한 짱구 아트로스는 그냥 잘하고 아트로스는 그냥 잘하고 연천은 새나 새나님 와 이거 딜그래프 보셨어요? 새나님이요? 우리 봐봐요 한번 딜그래프 우리 둘만 귀엽죠 와 나 열받아 와 나 열받아 바이한테 1차이로 졌어 4774 4775 근데 포지션 있잖아요 저는 탱커고 직박이 형님은 힐러잖아요 그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포트에요 탐켄치님이 탐켄치님이 원딜 라이너 먹어줘서 아군 세이브한거 기록이 안나와요 그런건 아 충분히 잘했죠 그런게 있었나요 먹어서 슈퍼세이브요? 네 없었어요 한번 있었어요 야스오 궁일 때 붕 떠있을 때 먹었어요 아 맞다 맞다 아니 근데 저는 두번정도 살려준거는 맞는데 저희가 뭐 딜을 넣기 전에 앞에서 다 갈아버리니까 제가 적재적소에 먹으려고는 했지만 못지킨 경우가 좀 많았어요 먹었는데 결국 죽는다거나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쪽 라이너 둘 딜이 저쪽에 1등 2등이거든요 네 빙거랑 자이라 네 그거 치면 우리가 잘한거죠 잘 버텨낸거지 그만큼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셔야 되는데 어 어느 분이 아 종수님 오시는건가? 종수님 그거 하고있어요 이거 끝나면 오시는건가? 가렌의 임팩트가 컸기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르 아트록스님 한판 쉬세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오케오케오케 돌아가면서 하세요 어? 저 오세요 그 누구야 지옥불정령 지옥불정령 시무룩하기를 잘하고 일단 그리고 좀 많이 안해서 근데 은근히 냥냥냥냥님도 많이 못했어 왜냐면 항상 부캐로 와야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그 하실거면 부캐로 들어오세요 냥냥냥냥냥냥냥냥 왜 안오시지? 은근히 많이 못했어 저분도 종수 언제쯤 끝나요? 지금 방송중이죠? 종수 지금 6등이라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웨징시로 아 근데 그 판수르님은 네 옹 옥냥이보다는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판수르님 왜 실버 내려갔어요? 아 요즘 안하는 좀 많이 안하는 셰프들 다양하게 연습하고 있어요 옹냥이도 상당히 하는데 옹냥이보다는 조금 더 잘해 확실히 아까 바텀 서보니까 CS 먹는게 안정적이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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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샹맨님도 만화 좀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고맙습니다 뭐 근데 왜 평가하냐 서로 욕하네 VE가 왜 평가하냐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바텀 듀오 그..는 서로 해줄 수 있는 거야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아.. 아시네 뭔가 아시네 딱 그 뭐야 반반님이 아셔 화장실 좀 오늘 자주 지리러 가시네 근데 친척은 님 왜 나왔지? 이거 방제 뭐예요? 오늘 수목금이 뭐예요? 내일이랑 모레도 못해서 지금 보충을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인가? 오늘도 아까 낮에 못했고 그런 뜻인가 봐요 그렇다기보다 화장실 가셨나? 그냥 놀고 싶어서 나온 거지 사실 가족이랑 있을 시간인데 미처 몰랐네요 저는 내일 대회가 있고 대회 연습하기 전에 다른 게임으로 약간 머리를 식히고 하는 거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는 결혼을 안 해서 그걸 몰랐는데 역시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선수끼리 뭐 뻔하죠? 정수 6등으로 끝났네요? 졌어요 그냥 개발렸네 마지막에 개창조댐까지 내일 저 아들 생일인데 방송 대회 조수님 끝났어요? 개발렸네 마지막에 개발린 게 아니고 형님 기다린다고 소식이 들어와서 일부러 졌는데요 그거 치고는 너무 몸동작이 과하시던데 약간 빡치시는 컨셉 컨셉 이런 거 해줘야 재미로 재미로 방송이자요 프로 스트리머 그치 그치 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점판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겼죠 아 아 물은 잘 안 지지 아이 참 물은 잘 안 자요? 전장은 맨날 쳐요? 아이 전장도 거의 안 지죠 4등을 항상 하죠 멤버를 제가 싹 볼게요 옥냥이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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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님이 이제 또 그 워낙 또 방송 열심히 하는데 여기 납치해 왔을까봐 걱정을 한 거죠 아 옥냥이님 자기 방송 그거 열심히 하셔야죠 갈 같으시죠 예 제가 오늘 간장 계란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갈게요 시작 여기 아닌데 오늘 그 롤 틀딱대전 하는데 보셨습니까? RCK라고 아 저는 못 봤어요 이따 끝나고 볼라고 스프하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요 스프하지 마세요 만약에 스프하는 사람 있으면 뱀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끝나고 볼 거예요 뱀은요? 감사합니다 네? 뱀 하던 말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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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럼 일단 맛 좀 보세요 저는 침착맨님 하시는 거에 맞춰서 원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실 거예요? 네 잠깐만 직박이 형님이 원딜이에요? 네 이제 원딜로 왜냐면 그 옥냥이님이 아무래도 롤을 자주는 못하시니까 우리 침착맨님 심심하실 때 제가 좀 상대해드릴 겸 저도 탑에 항상 외롭게 아 탑 외로워요 처럼 있다보니까 좀 외로워서 내려왔습니다 외롭 아 미드 선픽합니까? 탑 대장도 선트박스 채널에 써있어요 나중에 다시 보기 볼게요 아 네 볼게요 어 저 정글 먼저 선픽해도 됩니다 뭐 드릴까요? 저.. 브랜드 브랜드 정글이요? 또 이상한거 아까 캐리했어요 진심이에요 장난이에요 전판은 다 터뜨리긴 했거든요 저 진짜 저요? 전판 다 터뜨렸어 진짜 근데 아 왜 내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브랜드 정글은 오 알겠습니다 뱅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시무시 무시무시 브랜드 정글이다 저 폭죽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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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세나 갑니다 근데 지난 게임에 저 그 소환사 스펠을 아예 안 썼던 것 같은데 어 저 미드가 안 나왔네요 미드 픽해야 되는데 근데 소환사 스펠 안 쓰셔도 돼요 형님 미드 미드 거드려요 나? 나 아무거나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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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오리아나 근데 특성 맞춰야 되잖아 홍콩이지 오리아나 블리츠 쓰시면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블리츠를 안 깔았어 블리츠 안 깔 수도 있죠 나 그 문명이 약해 니가 왕쌍 김정수냐? 내가 바로 왕쌍 김정수냐? 정상 김정수다 저 그거 그 우루사 팀이랑 한 거 다시 봤는데 그거 재밌던 뭐 매관 매직박 그게 제일 재밌어 매관 매직박 내놓으세요 나라카이 님이 아이디를 너무 풀네임으로 잘 읽어주시더라고 풀네임으로 읽으시더라고 나라카이 님이 너무 웃겨 나라카이 님이 그걸 몰라서 그래 매직박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매관 매직박인 줄 알아 아니에요 삼국지 잘하셔가지고 매관 매직 아세요 대륙 출신이 아니 근데 이제 대륙 출신이라 다 읽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 어 미드레네 매관 매직이 그거 아니에요? 막 그 돈 주고 막 갓을 사는 거? 응 맞죠 자아 자자아 아니 근데 그 그 아까 틀딱 대전 했는데 이제 이긴 팀이 있고 진 팀이 있잖아요 네네 그 김종수 회원 님이 진 팀하고 한번 매칭 한번 성사 시켜보세요 배돌아처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천 넘으시네 아니 뭐 성사는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뭐 한 천만원 빨리 해가지고 형님이 상금 성사하시면 제가 천만원 빨리 해가지고 성사에서 시켜볼게요 그 천만원은 안 드리는 수준 비드 가폭이랑 폰이랑 쓰나요? 저는 간장 그냥 하고 저는 빠뜨린다 그럼 정글 철면씨인데 뭐 앰비서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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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슬퍼하지 말라니까 아아 아니 그 맴버는 어차피 나오는데 왜 아니 진팀을 내가 알았잖아 진팀을 누가 졌는데요? 인색팀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색팀이 왜 쥐요? 뭔 소리요? 인색이라면서요 아니 그니까 상대 정글이 아아 나 누가 졌는지 몰라요 아 몰라요? 정확히 예 아 나는 졌다는 줄 알아요 레전드랑 붙는다 이런 의미로 인색을 얘기한거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뭐랄지 톤도 이겼나 졌나? 그냥 다 너무 인상적인 플레이를 해서 다 아니 근데 옛날부터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잖아 나는 인색 미신 너무 보고싶어요 거기 그 제일 그 그 뭐라고 하냐 그게 안 좋은 분이 네 그 롤드컵 준우승 2회인가 그분이 제일 안 좋은 스펙이었어 아 커리어가 롤드컵 우승이 없네 어 커리어가 커리어가 제일 후진 사람이 메라 아니에요? 메라? 롤드컵 2회인가? 뭐 누군지는 저도 그 옛날부터 틀탑 시절부터 롤을 알던 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럼 메라가 롤드컵 우승을 했었나? 아 프레인이 4강이었나? 하여튼 하여튼 되게 높은데 그게 꼴찌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어 오케이 1레비다 호흡은 Q밖에 없어요 네 살짝 그냥 스치는 정도 딜만 딜게잉 딜게잉 좋아요 오 무빙 오 다비 나가고 다비 더블는 더블 네 더블는 맞췄고 적정글 크라가 쓰고 요새 미드에 이런 걸 많이 하네 요새 미드에 이런 걸 많이 하네 이거 밑에 브라움 기술 맞고 4칸 차면 기절하는 거죠 네 4칸 차면 기절해요 그라움이 저 칼날불이 안 왔거든요 참고하시고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아 너무 먼데 오 안 맞았네 이게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타를 때려야 이게 빨라져요 스킬 풀이 아톰이 요새 유행한다는 단식 원질이에요 단식 세나요? 네 맞습니다 그라가 스탑 그라가 스탑 그라스 스탑 그라가 스탑 어디로 가요 저한테 와야지 아 그거 먹어줄 수 있죠 아니 아 아 도망치세요 아 제가 붙을게요 이제 깜빡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지 오리아나 외넥 외넥 저마도 안 쏘는데 지금 바텀은 어때요? 괜찮아요? 바텀 단식 세나가 뭐야? 그러면 돈을 어떻게 먹어요? 제가 먹어요 돈 이거 흡혈 영혼의 나시랑 폭식 폭식 두꺼비 다 먹어요 네 아 두꺼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옆에 무슨 영혼이 떨어져요 응 수확하는 영혼같은게 있거든요 다시 간거같은거 그거 주워먹는거에요 3골드씨 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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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나가 네넥 상대로 원래 라인전이 힘들구나 네넥이 워낙 라인전 세죠 집 갑니까? 다녀오세요 할 법은 미드 한번 찍고 다시 데려오세요 그냥 제가 갔다올게 어? 와드가 있을거 같애 어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드를 어떠할까요 제가? 와드? 위쪽에 날까? 나이스 어어 오예 좋고 좋고 여기 왜 나 지옥 불정령 어 안되겠어 혼주리네 오 잘하시는데? 니가 지옥 불정령이냐? 밤바 잘해 리븐 탭 리븐 풀 빠졌어요? 네 풀도 빠졌어요 어 어 흔내줬어 그냥 아주 그냥 날 갈 수가 없는데 품춘이 많은거야 내 방탄을 믿으라고 아니 나 조금빈 이 조금빈 조금빈 티바드릴게요 그라가스 여기 원래 걸렸지럼 강신이다 강신 좋아요 뒤바좋아요 뒤바좋아요 그렇지아 잠깐잠 아 어 잘한다 이거 질 진짜 좋아요 제가 잘하는게 아니라 브랜드가 센거 줄수록 차량건 얹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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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타치고 히라구 형타치고 히라구 깡 광 꽝 오우 와 미쳤다 이긴 있는데요 이거? 어 불의 노래 어? 괜찮은데? 브랜드? 브랜드 정찰 오늘 나팔인데? 어 필킬인 필킬 자 레덱톤 아래쪽 갑니다 아래쪽 갑니다 마나가 없네 치지마세요 근데 평타 쳐야 저도 스킬을 쓸 수 있어 서로 간에 좀 입장이 있네요 아니 C 타워가 먹잖아요 CS 에? 아니 CS가 문제가 아니고 Q를 돌리려면 평타를 쳐야 1초씩 줄거든요 서로 간에 입장이 있대 서로 간에 입장이 있으니까 좀씩만 이해하면서 하죠 어 저기 유방적으로 지 혼자 때리고 튀네 어? 죽여볼까? 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채우기에서 마나가 없고 어 용 뺏겠네요 어 배대용 아니 실드를 썼는데 왜이렇게 딥이 많이 달아 쟤는 방팀인데 스프리 청계화 조건 아니 IP 어 미드 흠 터졌네 제가 미진 퍼링은 아니지 치지마세요 치지마세요 아니 치지꾼이 카운터 같아요 하지만 후리하게 놔둘게요 와드 지우고 쫙 짠 호쨍 그러면 바텀 딜은 누가 넣어요 나중에? 3팀 칩국이 어때? 세나가 영혼이 떨어져가지고 거글로 막습니다 이거 영혼을 많이 모으면 세지는 거예요 라서스 농사짓듯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템을 안 넣어놔도 막 쓰레쉬처럼 뭐 안개 유령 이런 게 떨어지면 야 저쪽 너무 이쁘게 갔는데? 여기가 래넥크 쪽으로 와드 넣었거든요 아마 스탁 쪽 거기 BC 안에 텀블벨이 와드인데 저거 먹었으면 귀한 각 안됩니다 안되겠다 여기 와드가 너무 많아서 와드만 지쳐줄게요 그레가 스탑 그레가 스탑 얘네 와딩 잘하는데 와딩 잘하네요 와딩 잘하네요 미드에 대해서 풀까요 형님? 그래 정글은 자유로워해 와드 여기 유령 보이시죠 총수님 이거 제가 묶었어요? 아 못 묶었네 잡았지요 좋았다 좋았다 아이쿠 그라가스 미드 그라가스 왔고 전용 좋구요 드십시오 드십시오 달달 리븐 집 리븐 미드 미드 그라운도 미드 다투명 살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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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으면 됐어 종종 많이 봤어 되거든요 이거 그라가스 아 무쳐어 무쳐어 아 아 아 아 아 갑분사 분위기 좋았는데 아 아 이거 그냥 같이 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얘 이거부터 가야겠는데 소목 모드부터 가야겠는데 너무 센데 그 소목 모드부터 가야겠는데 너무 센데 아 아 아 아 맞아 닌자 탑이 갈거야 아 하지만 키드 뭐라고 어 아니 왜이렇게 덤비는건지 잘하는데 홈추를 낼걸 왜이래 왜이래 뭐야 또 이리 와 아 아 아 그라가 offset 궁풀 탄수베님 봐주셔야돼요 아 안오셨네 아 저 갑니다 스마일 서버 터졌다 한번더 오아 와 와 다 버렸어 켈타스 살폭처럼 다 옮겨버려 켈타스 살폭 와당땅땅 왔다리갔다리 했습니다 티키타카 티키타카 거리죠 거리죠 어어어 너 죽는다 오 레닌킹 궁수고 낚시갖고 있죠 그리고 모레 응 CS가 40개 차이 나오네요 크라가스 네 갔어요 2방으로 오세요 크라가스 용 와동 안해두었거든요 산미야 여기 밑에 그 적이 있습니다 크라가스 용 레네, 크라가스 줘야될 때? 어떻게 용 줘요? 리븐타? 일단 가기 가요 타이밍이 안나는 것 같다 만화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내내 내내 들어가요 리븐 조심 리븐타 다들 빠진 것 같습니다 바텀가요 상대 이용이네 바텀? 아직은 용을 잘 이용해 하하하하 이거 부시세요 여기 있다 여기 대만이잖아요 저 집가 여기 레넥 아랫목이 싸울거에요? 싸울거에요? 나 안갑니다 브랜드 왔어 브랜드 왔어 저거 내려가요 레넥이 좋아 여기 레넥이 저는 집 갔다가 가는 길이라 합류할까요? 빈도 갈까요? 다 왔네요 브랜드 브랜드 어? 그라가스 길이 그라가스 어? 튕기드 무미랑 튕기드 무미랑 가나? 가나? 아 까비 저 근처에 왔거든요 숨어있거든요 저거 라인만 밀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라가스 그라가스 묶였을 것 같아 안 묶였네 어? 좀 싸우고 싶은데 저거 저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괜찮아 오직 저거 안했으면 들어왔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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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때리 못했어 저 저 다시 힝 힝 ủ 힝 힝 힝 힝 힝 들어갈까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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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됬 치지마세요 흐흐흐흐흐 근데 우리 나쁘지 않아요 지금 칠 대 칠이면 집갔다 집갔다 집갔어요? 얘는 못갔네? 쫓아가볼까요? CS도 나쁘지 않고 엔핵도 지금 집갔어요 뭐 땡길 수 있는 거 있냐? 묶였거든요 이거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리죠 어쩌자 예 밀기나 하죠 이거 빰 빰 빰 빰 레넥 다시 밀기 오우 티아미깐 나 루샤 났어요 마나 없으시네요 너는 가자 너는 가자 이거 블루 드십시오 형님 오케이 금방 갈게요 네 그라가스 탑 그라가스 탑 어 덱구 갔어? 게이드 여기 여기 그 레넥 레넥 마나가 없어갖고 저 칠에 갔다올게요 오우 갱이 너무 취약해 레넥 어딨까 이거 레넥기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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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뺏겼네 여기다 잘 되겠네 싸울거야 싸울거만 끄라할래 그 러길로 오시면 다울표 오시면 다울표 오우 오우 오우로 활동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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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근처에 있어요 궁은 없고 무시한 궁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 재미있겠네요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 빨래하세요 좋아요 나 집갖다야 돼 돈 많다 쌍버프 달달 종이 곧 나오는구나 브라움 집 루시안도 집 명 저 집갖다가 템서 갖고 올게요 돈이 너무 많다 와딩만 오 뭐야 좋고 좋고 응 쪽으로 갑니다 조금 멀어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흠흠흠흠 둘 이거 한번 밀고 갈게요 내가 이거 스캔을 할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해물이 돼 이것도 쿨이 있어가지고 아 그림자 검도 쿨이 있구나 전령을 때렸네 바로 때리죠 바로 때리죠 바로 때리죠 올 때 오기 전에 각 잡고 얘 돌아갔어 오 오오오 돌아갔어 어 브랜드 브랜드시즌 브랜드 브랜더 시즌 브랜더 시즌 어? 계속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가나요? 어? 덤벨 덤벨 덤벨? 아닌가? 맞은줄 어? 어? 바룬? 아니 바룬이 아니고 뚜둣뚜둥 뚜둣 야 궁이 이거 피해 입으면 취소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취소된다 어? 삼켄치 딱딱해 보이네 삼켄치 딱딱해 이거 엄청 쌌다 고음이야 양쪽에 오파도 있어요 빨리 하세요 으윽 그저 볼 수 있겠네 직발장님 예 시야 잡으세요 시야? 시야 저 위 시야 내가 뚫어 놓고 그럴텐데 사올께요 이번에 하루 왔드 사올께요 자라넣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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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븐 리븐 어? 거기 좀 위험 네네네네 낚시 한번 낚시 한번 전 계속 리븐 한번 볼게요 어? 레넥꺼 왔어요 담바님 쪽으로 나간듯 우리 바텀 라인이 안 좋아서 한 명 가서 막아야될 제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우리 블루 먹나? 저는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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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동 와 어어 봐줌 봐줌 앞에 봐줘 우리 둘이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불룸아 리븐 흠흠 와드가 없는데 와드가 없어 어? 이거 오른쪽 들어가 보실래요? 같이 네 최대한 견제는 해야될 듯 오? 진짜네 와 건방지네 오 잠깐만 와 왜 이렇게 빨라 두주 빨라 우와 대박 우리 하나 지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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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와 브랜더 와 브랜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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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더 브랜더 페드락 페드락 나이스 나이스 근데 바로는 줬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다 잡았으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으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야씨 브랜더 시즌 어 나 아픔 나 아픔 야씨 야씨 아니 종량함 전멸이 다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어 피식이가 연기야 걸려 브라움이 실드를 너무 빨리 썼어 야씨 조크조크 용이 50초 저 쉐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합류할게요 두꺼비 궁으로 뭐 궁 제가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쓰면은 그거 탐켄치 몸을 누르는거에요 아니면은 그 그 아가리 벌리면은 거기 그 클릭하시면 되죠 어 랜턴처럼 그런걸 누르는건가 예 랜턴 누르듯이 아가리 아아악 이렇게 하고있어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저 출발합니다 룡 룡 룡 뜹니다 룡 룡 와드 좀 사올게요 지금 가하시면 안될거 같은데 그라나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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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보이면 궁투세요 짱 하나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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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요시 위에 와요 요시 용먼저 용먼저 제가 앞에 봐줘 에이 자 다같이 쭉 올라가죠 미드밀어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미드밀는데 미드밀는데 어 어 이거 탐켄치 한명만 탈수있는건가요 예 다가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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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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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더 대줘야겠다 이거 사올아 못봤어요 하늘 따로 저 가고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겠다 저 아 아 필로올까요 풀필로 마낭 없네 하 우리 들어간사람이 없네 오른밖에 오오 날렌데리분 나늘 아 아 아프지 진짜 돈 많은 책가 적글루 적글루 전책 같습니다 저 적글루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빼고 갑니다 저희 근데 일단 블루만 먹고 빠져야 할 때 알겠습니다 요시 달달합니다 아 와드 잘지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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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아무도 안 보입니다 탐켄지 약간 조심하시고 네 네 이놈 무손 여기서 우리 정글 빼먹고 있었어 아 안되겠는걸 역시 요시 여시 태발 사법법 싸우고 싶겠지만 흠흠흠 그랜든이 위험합니다 어, 뺄겠습니다 네, 형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오오오, 뭐야, 뭐야 막 들어와 잡아널라 그냥 팍 막으려면 오오오, 리블바 리블바 inesis 아니, 와, 저ants 이겼다고? 回다 어디 교환 네, 이기에는 바잡 their 아우 렌넥 봐줘야돼 옆구리받아 브랜드 왔어 근데 브랜드 왔어 브랜드 브랜드 시즌 아 좋아요 브랜드 브랜드 왜 들어와 방금 잘 먹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뭐야 이거 오 집은 돌아왔어 어디서 안돼 내가 왜 오시지 불의정령과 물의정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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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배드 낫배드 업그레이드 라바돈 저 라바돈 나왔습니다 바론 바론 생김 이거 할게 이거 시야 바론쪽 어떻게 해요 지금 욕먹는게 될거 같은데 영쪽으로 여기 온라인 정리 좌파 없으면 욕먹으라 이거 아직도 있네 내가 바꾼거 저도 아직 깊숙이 바꾸올게요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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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껍이 뚜껍이 뚜껍어 혼내줘 혼내줘 세번 방금 내가 때렸나 왜 오시가 들어와있지 필드 주셨나요 아군한테 공 붙여도 되던데 네 브랜드가 쏠룡 할 수 있을듯 용 먹고 가겠습니다 버튼 미보스페 미보스페 기부 enda 미보스페 궁취업 76초 죽으세요 어씨 궁취업 76초 와 까비 까비초 궁취업도 있었어 이거 바로 먹을까요 우리 여기 아니면 싸울까요 여기 숨어있죠 딱 숨어있을까 홀드웨어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른 쪽도 다 지우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낫겠다 휘싱 휘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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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뭐야 뭐야 아 마너가 없어 내가 야 브라운 잘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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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라운 잘했다 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저 죽었어요 다 따라가서 저거 어딨냐 리븐한테 쫓아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갈렸다 왔다간 와리가리하는데 우리 얘부터 레넥부터 웅쩌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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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랩랩랩랩 랩랩랩랩랩랩 랩랩랩랩 어디가냐 이 녀석아 아 이거 이길거 같은데 계속 싸우면 나이스 어? 판정이 이렇게 넓다고 공월주판 어디갔어 이 자식 랩랩랩랩랩 어 브라운드웨어 돈 못쓰겠네 이제 보내 나를 어 탑 치어래 궁 빼고 들어가야지 궁 빼고 들어가야지 나도 가고있다 어 저 저 빼 빼내게 날 꺼씁니다 뺄게요 갑시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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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어요 아 좋구요 어 어 랩랩랩랩 저기 전부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전부 보이지 않습니다 와드를 안막네 뭐야 어 깜짝이야 놀래라 어 막 쳐나와 돼지가 쩌쩌쩌쩌쩌쩌쩌쩌 탁 오오오오옹 쫙쫙쫙쫙어어어РИ 물리가지 못할뻔아 와CA crafts definn iliner 아이고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냉호어어어어 키티 키티 하면은 뭐 쿨타임 줄어주나, 그렇죠 와... 와... 땡 땡 와 진짜 불안정 와 질 넣는만 다 하겠다 야 뭐해 저거 야씨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야 가톰캐리 아 가톰캐리 승리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하네 우리편 아 우리편 잘하네 캐리 세나님이 하셨죠 아 같이 한거죠 저는 아까 저를 먹어서 살려준 탕킨치님께 강한 정신력 드리겠습니다 세나님 저한테 졌네요 53점 차이로 근데 저는 힐을 많이 했어요 63점 차이로 지셨네요 63점 차이 아 감사합니다 의가 뭐죠 단식 세나 폭식두껍이 이 의가 뭐죠 しょう 와 질 똑같은 줄 알았네 вот antasд quote 침착맨 1딜 해보실래요? 제가 서포트 아무거나 해드릴게요 저 세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다른 거 할게 하고 싶은 거? 탑 가셔도 되고 그래도 이거 해야죠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 다른 서포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폭식두꺼비는 지금 형님하고 할 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미드 뭐가 좋지?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뭔가 그 탑 템 깨나의 장점은 못 살리고 있는 거 같아요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형님이 원딜 유저가 아니고 저도 두꺼비 유저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CS를 의외로 잘 드셔갖고 괜찮은 거 같은데 왜 그러지? 템이 좀 빨리 나오고 앞에서 버템은 원래 잘하니까 CS를 잘 드셔갖고 어허이 어허이 옳으면 뱀다겠구만 조세는 뭘 해야 되나? 카드쟁이? 사일러스 축두꺼비가 먹는 맛이 있어 CS 집어먹는 건 해당이다 완전 1티어 뭐가? 사일러스? 사일러스 완전 세 아 진짜? 본능적으로 미쳤어 아 장실 다녀오는데 시작해버렸네 다음판 다음판 할라야나? 다음판 하게 됩니다 정복자를 갖구나 비스킷에 까먹었어 최저 진작 와 이거 진짜 이쁘다 W W 어? 푹단 말은 안하네 인게임이 어떤지 모르겠네 다른팀 비스킷 스킨은 없네 스킨은 없네 2티어요 1티어 됐어 단식 샌나 때문에 스킨은 로린표덩 화이트 모르가나 모르가나 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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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작했어? 예 어? 예 근데 그 탐켄치가 그 다닐때 귀여운맛이 있어요 응 맞아 뒤통뒤통 코믹캠 커요 아 아닌데 EWQ WEQ 어? 왜 W선 맞지? 바꿨나? 패치됐나? 뭐지? 불량 아 유채화 힐? 뭐지? 모르가나네 미드 모르가나 모르가나? 뭐지? 자크가 서포트에요 그러면? 모르가나 서포트 아닐까? 근데 모르가나가 텔 들어왔어요 자크 서포트 같아요 그런겁네 바텀 꿍 숨어있다가 튜 튀어 날라네 바텀 숨어있다가 뿅 튀어나는게 뭐야? 그 자크가 부시에 숨어있다가 뿅 튀어나와가지고 잡으려고 셰.. 셰총 발사? 어어 셰총 발사 아 더블 사양됐어 이스 이스 사일러스 림벨 갑시다 림벨 어? 땡기기 없는디? 괜찮습니다 제가 이 찍었습니다 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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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붙어 아 근데 텐치 이거 진짜 혓바닥 졸려줘야돼 이거 말이 안되는데 혓바닥 없어졌어? 텐치? 혓바닥 스택 쌓는거 없어졌습니다 아 왜? 하도 쏴가지고 사람들이 탑탑... 탑켄치 엄청 강하다고 탑켄치 진짜 계속 나온데가 있었거든 바로 갑니다 독식 갈 시간이다 요거 이게 그... 한수로 뽀삐 그... 먹기가 대회에서 너무 좋나봐요 그래가지고 림끌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힝 오어어어어어어어 빠르게 달려오다가 서비스 국만두 구글에서 쉬다가 와가지고 개울밝게 초코초코 초코렛 소주 그리고 마이 마이 어딨어요? 바텀이요? 네 그 블루 먹었어요 아 세 개 다 먹을 수 있겠다 나이스 아닌가? 네메 갔어요 쟤 점멸? 점마? 오 뭐야 왜 싸웠던거지 나랑? 왜 덤미는거지? 이거 젤리도 부숴야되지 힐 한번 쓸게요 그냥 왜 와서 또 죽어줘? 이번에 두번째는 젤리 안부셔도 되네요 네 쿨이 있어 건지는데? 짝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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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미드 마이 미드 마이 아 뭐야 오케이 마이 노플 거긴가? 아 거기 맞췄는데 방금 딱 해가지고 설마 오겠어 자 모르가났지 아니 사일러스도 되게 안좋아졌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인 우리 라인 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밀어도 돼? 여기 와볼래? 네 어? 아프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더가 엄청 사려 아 아 아 아 아 아 갈게 이거 뭐에요? 찐 찐이 까는거 지뢰같은거 나이 개좋아 찐이 한 번 더? 근데 사일러스가 마이구 뺏으면 어떻게 되죠? 멋있겠다 나이스 용 나이스 용 나이스 가자 갈게요 모르가나 직간데 틸타고 올 듯? 모드에 걸어올듯? 네 잘 먹었다 어? 빨리 다 넣지 자 모르가나 탈 썼어 영웅 전칙합니다 모드에 걸어왔구요 비슷하게 먹었네 라인 예쁘겠다 오겠다 우리 카나 라인 예뻐 라인 라인 아 모르가나 푸른데? 어디갔지? 홍콩이 모르가나네 어쩐지 가포기님 미드 한번 잡죠 이거 레드만 먹고 하겠습니다 예예 모르가나비야 몸이 몸이 아 블루먹고 왔어요? 네 라인 나 자고있다 나이스 고맙잖아 야 너무 많아 가포에 에이! 이 궁두 4꽃이야 내니 궁두 여기있어 따라올라가야 이거 마이마이 마이마이 이거 발랐고 됐어 와 미건데 나이스 아아 아아 보미 보미 모르가나비야 어? 숨으세요 내가 쎄나 뒤에 줄게 내가 맞아줄게 어이구 나나 탑 아니래 그만 보미였는데 어 살았네? 오올플 남다른데요 탑이 맞습니다 저쪽 전력쪽에 미드정글 바텀으로 쫙 갈게요 누구 쪽이 제일 좋을까? 모데카이 쪽이 좋겠다 갔나 애들? 네 간거같아 모씨지만 부리죠 점점 그 CS 호흡이 맞고 있어 아 CS 호흡이 압도적이에요 괜찮죠 조금 편할 때가 있었죠 마지막 구 아 느낌 좋았어요 상대보다 더 먹었어 툭툭 치면은 툭툭 치면 쏙쏙 먹는다 진보다 많이 먹었어 많이 먹은 정도가 아닌데 어 미르마이 미르마이 지금 80, 79가 탑이에요 그니까 지금 탑이었어 지옥불정령이랑 똑같이 먹고 있어 그리고 내가 머포랑 이런거 가끔 뺏어먹는데도 이상한 거라 대박 아 자 모르가나랑 마이 갑니다 저도 갑니다 좀 멀어요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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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혓바닥은 효과가 보여요 느리게 하나 저걸 네 그리고 제가 평타 세대 때린 거에서 혓바닥 맞으면 기절해요 이쪽 그리고 또 스킬 뭐 있어요 알려주세요 잡아먹는 거랑 저 딱딱해지는 거랑 오오 그래서 신경 없으세요 그리고 잡아먹는 거 세 개 그렇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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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알았다 저 좀 돌아서 가서 멉니다 어 마이야 어 묶였어 마이야 안 돼 호응이 안 된다 호응이 안 된다 호응이 안 된다 아우 불씨를 마이야 야 그럼 못 써 라인 하나만 봐라 쟤 쟤 나 젠단 여 Canadian Wha 쵯ement 걸었 asz 도전 Actually 나는 아, 이게 뭐야 오, 제대로 왜 이렇게 나 봤는데 조금 걸려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젤리를 못잡아서 어쩐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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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라 내가 왔어요 와버렸다 어, 중독 좋다 내가 왔어요 한 놈더라 딸기, 딸기 아아앜 어, 아앜앜 아, 저거 마지막에 이가 안 맞아가지고 까비까비 충분히 까비까비 2등 2등 잘 싸웠는데 어르신 하나도 못먹었네 어 근데 사일러스 왕쌍이네요 아 왕쌍이죠 근데 탐켄치가 CS는 왕쌍 탐켄치 엄청 딱딱함 개딱딱함 근데 진상대로 왜 에르메스 했어요? 빨리 달리기 하려고? 추천템에 떠서요 이게 CC 감소도 있어요 그니까 CC 감소 뚜벅이라기들 쫄래쫄래 마이탑 마탑 템을 뭘 깔까요 계속 탑 자 저렴단 옥 크랙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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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쌍이라던 같이 덤벼야지 임마 치 다 그리고 그 탐켄치가 좋은게 상대랑 때리려고 평타 칠때 제가 탐켄치에 힐하면 제가 스킵 모르가나타 모르가나타 오우 이거 먹고 그럴까요? 블루? 나이스 나 블루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형님 미드 정글 죽었고 아 블루 먹으라고요? 사일러스 물 드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하얀하지 않죠 바텀 따이브도 될 것 같은데 굿굿굿 갑니다 자 먼저 치세요 자 잡아먹어서 어그로 뺄게요 이게 없다 그게 없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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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어 미니언이 없어 마이 뒤에 위에 마이 위에 마이 보내 버리고 야 판단 좋네 모르가나가 모르가나 합류했거든요 빠질 빠질 거기 안 두드시 어 야 적떻는데 미네언 없을때 가가지고 인연이 3개 있었대 아이고 와우 가렌류를 잘하네 가렌류 저거 응용가렌 가렌이 고릴라라면 넙적이고 자레 유리 밤바가 자리 아 조재를 수호천사를 살걸 아 뭐지 초시계를 살걸 근데 바텀이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우리? 탐켄지 단식세다가 탐켄지가 안죽어 안죽어서 그래요 저는 그냥 뒤에 사리고 딜 덜하고 오 바텀켄지인가요? 탐켄지가 아예 안죽어 탐켄지 두번 죽었는데요? 틴켄지 탐켄지 아 영대 쓴 줄 알았죠? 약 아 눈치 없었네요 직접 한마리 또 나왔나요? 자석 모르거나 그거는 잘걸리나요? 차라리에 걸러요 이 역시도 이렇게 뭐하지? 한번 돌아볼까요? 킹들 모여 감이 거기 좋아? 너무 좋았다 이거 왕쌍 진정수냐? 아 좋아요 킹들 모여 킹들 모여 킹들 모여 굿 빼 졌습니다 사이브한번의 어그로 빼드리려고 가시죠 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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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죠? 집 가는게 나을지도 그럴지도 그냥 갈까요? 깨죠 깨죠 깰까요? 이것이 뉴도라지 뉴도라지 예전에 우리가 아니다 새로워졌다 그것이 뉴도라지 뉴도라지 근데 공략이 없잖아요 그래서 뉴도라지 그래서 뉴도라지 있으면 배도라지 좋았다 좋아요 템 잘나왔고 너 근데 8킬이나 먹을데? 길 따라 령 모드 텔 없기 때문에 4대5 그냥 뒤를 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갈림길 들어올 10분 갈림길 저도 돌아가면 갈림길 오 좋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어디가 수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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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뭐야 방금 뭐야? 순간이동 누구꺼? 승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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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꾸금 빼주면 용 용목겠습니다 띠뚱띠뚱띠뚱 띠뚱띠뚱 띠뚱띠뚱 뭐 이리로와 왕쌍영님 이거어떳으십쇼 이리로와 아 왕쌍영님 이거어떳으십쇼 아 좋습니다 명목요 오늘 쌍아 먹어라 뚜루뚜루 바라카 어 나 덱고 왔어 한입만 이것이 왕쌍 오우 철두기 저는 여기다가 궁으로 합류합니다 어 미니언이 없습니다 히쇼 오우 마이도 지금 마이도 히쇼 살고싶어 살고싶다고 말해 뭘로 오세 이기다이 뭐라고? 히쇼 오나? 안오네 군대에 있을때 특등사수였습니다 뚜! 왕발 뚜! 아 악 어게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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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전화, 전화 찬스 쓸 수 있겠는데 이정도 사격이면? 오우 아 뭐 가능하져 외바까지도 기믄 좋으면 준비해 나갈수있습니다 아 치자 치워있는거 엄청 좋아하세요 와 방금 끈서 뭐야? 방금 끈서 뭐야? 나 봤어? 오지무현 나도 합류할래 찡! 아 재밌겠다 저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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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널뛰기 아 한입 못 먹었어 아 트리플킬 뭐야 붙어라 붙어 우리 잘하는데 왜 잘하지 뭐지? 와 죽어서 나왔어 이 녀석 한 번 그냥 펌채로 죽었어 이 녀석 한 번 그냥 펌채로 죽었어 죽어밖에 못 나와 와 저쪽 뭐지 080 와 111 와 아이고 흠 아 음 음 아 아 아 아 아 그 나만 노린다 아 그 아 야꼬여 끈이야 찔리그 오~~~마이구 잠깐만 아아 날로 아아 날로날로 잘먹네 면버니 우리가 진작 이걸 알았으면 탕캔즈를 썼으면 끝났겠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단식 세나가 없었어요 명품 리더십 날 잘 먹었기 때문에 바텀 캐리 또 나왔네요 세나님 딜입니다 세나 택시 딜 10차이 또 이겼네 내가 2대0이에요 세나님 세나님 2대0 세나님 딜냐 아니 1 자리가 너무 무서워요 집중하세요 치어라구만 아 졌어 그리프만 봐도 아시겠죠 바텀 캐리 자 이제 밤바님 한번 쉬세요 낭양랭님 수고하셨습니다 난이도 한번 올려보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낭양님 오시면 난이도는 비슷한데 아 냥냥님이죠 옥냥님 아니고? 네네 아 난이도가 너무 그 몰라가는 줄 알았죠 아 귀신같이 어떻게.. 비슷하네 근데 이 쉐나 딜을 어떻게 하는거죠? 쫓아가서 하는건가? 너무 서포트처럼 하는거 같아 아니 쉐나를 평타를 계속 꾸준히 치면 되요 아니 평타를 치는데 이게 약간 샷건류에요 팍! 팍!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안 쓴데 왜 그러지? 어떻게 하는거죠? 한번 제가 좀 더 볼게요 나는 상현님꺼 근데 그분도 딜보다는 그냥 궁지원 막 이런거 위주로 설명하긴 하더라고 약간 뉴틸로? 뉴틸? 뼈는 경편없는 부품이라 자 다른거 한번 해보실래요? 침착맨님? 아니요 저 인생캐 일단 파이크 밴해도 되죠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본데? 침착맨님 이거? 아니 CS 먹는게 재밌어요 어 그리고 좀 호흡이 맞아 이제 슬슬 어떤걸 쳐줘야 치지마세요 소리가 안나오는지 이제 몇번 꾸짖함 들으니까 알거같아 저 닉네임 바꿀거에요 폭식두꺼비로 이게 마음에 쏙 들어요 미드 뭐하지? 미드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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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거 같다? 미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까는 되게 많이 먹었는데 다리우스만큼 먹던데 아까 동탁두꺼비 폭두 폭두 이병번 폭두 이병번 폭두 이병번 미드 뭐하지? 아 미드 할게 없는데? 할게 하는게 없는데? 미드 추천해드려요? 네 밀라디미르 에코 밀라디한번 할까요? 라이즈 라이즈 그런것도 잘하죠 üst 그냥 Dwальных 그리고 이제 ㅋ 게위지 진짜 넣은게 Fahr tele thankl 둥 정말 한 3년 전에? 양성도껍지 판수로 정글도 판수로 정글도 엄청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아이번 정글도 별의 별거 다 올렸어 개트롤이네 근데 왜 골드를 못 갈까요? 실버로 떨어질까요? 신경... 골드야? 판수로가 골드가 안된다면 저는 절망적입니다 근데 떨어졌어 다시 실버 내려왔어 근데 막 이 영웅 저 영웅 천원 받고 영웅해주기 해가지고 QEW? QEW 신문이 너무 안타 개트롤이죠 3천원 받고 해주면 어때요? 좀 그래 좀 올리자 골드니까 왜냐면 한 30분 게임인데 귀신같이 아무도 신청 안 한다고 한다 3천원 받고 하면 신청이 없습니다 아 그래? 좀 박리담회로 가는 게 좀... 아니 이거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욕먹으니까 좀 숙련도 있는 거 위주로 리스트 그 메뉴판을 만드는 거 아 그 중에서만? 아 메뉴판에서 좀 안그러면 막 처음 한 거 하고 막 그러면은 욕먹어요 가격차별제 그건 맞아 자주 하는 건 천원 마오카이 천원 좀 빡센 거 조이 3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림표라고 하죠? 차림표 저 죄송한데 제가 알던 블라디랑 다른데요? 아니 막상 들어가면 걔가 걔에요 똑같아요 블라디? 맨날 블라디면은 좀 많이 막 물론 보기... 어 이거 좀 다른데? 맨날 블라디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요거 막판 하겠습니다 벌써 12시 반이요 자 우리 막판 하자 종수씨도 대회 준비하려면은 네 보내드려야죠 대회 준비하자 가끔 내일 다 잡아먹을 겁니다 황소개구리처럼 아 내일 6시부터 그거 전장대회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오늘은 내가 폭식두꺼비지만 내일은? 내일은 내가 황소개구리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가자먹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동반 우승 가능하겠는데요 내일 호흡 우승하세요 먼저 룬테라 대회도 이기고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승합니다 상대 또 누구있죠? 히메길님하고 이벤트전 히메길님하고 아니야 히메길님 안계실걸? 주우민 형님 그 다음에 러너님 아 러너님 진주모님 이벤트? 이벤트? 진주모님 진주모님 아군님 러너님 에구 오성규님 아 성규님 에구님이 좀 게임지능이 높아가지고 다 잘할텐데 맞아 잘할거 같애 아군님 게임을 진짜 잘해 아군님이 대박이죠 그 막 컵패드 같은것도 술술 깨시던데 아니요 근데 직박이 형님이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는 못했는데 저 에구님 스타투 풀어주시 오늘 내일 많이 하면 되죠 내일 병원 출근 안해도 되가지고 아 좋겠다 형님 형님 참 직업이 좋으신거 같아요 왜요? 치과의사 진짜 누구나 그냥 돈을 포기하면 일 안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맞아요 네 똑같죠 블라디가 많이 바뀐거 같은데 내 스타일이 안돼 이렇게 사는거는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치과의 라고 하세요 치과의 사자는 못 붙여주겠어요 네 치과의 어 어 어 어 Q 써야지 나이스 노틸 저 Q가 넓으면 넓다 무빙으로 피할 수가 없다 좀 뚱뚱해가지고 걸린거 같아 갈리오 저도 던져보면서 느끼는건데 그냥 옆에 막 사이드 다 걸려요 맞아 내 사이드 어 또 들었어 또 들었어? 가 나 간다 이 새끼들 참지마 참지마 오케이 갔어 뭐라냈어 내가 내려간거 확인했어요? 네 일로 일로 노틸 빠진거 확인했어요 어 어 무섭다 너무 혼내줬습니다 범방지 이 자식들 어 네이아나 플래시 없는 내가 앞장선 오 블라딘 되게 날래줬는데 쿨을 되게 빨리 빠네 되게 천천히 빨아진거 아 이게 쉐나라서 쉐나가 그 저 영혼의 낫 가가지고 아닌데? 공격력 높은데? 제가 영혼의 낫 가가지고 앞에서 막 설쳐야되는데 이걸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침척맨님이 상대랑 저랑 그 일직선 사이에 계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맞추세요 아 디테일에 디테일에 점대칭 점대칭으로 점대칭 어? 저기 노틸? 아 나 잊어봤네? 죄송 아 쟤나님은 맵 안보고 뭐하셨죠? 그 다를반 저 이거 영혼 먹어야 돼가지고 영혼 먹어야 돼가지고 그냥 이거 이거 안 먹고 그냥 여기서 이거 먹었죠? 어디서 몰랐다고요? 다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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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식자르반 단식자르반 단자 왔다 아르바이 오케이 도자 풀 교환 자르반도 풀 덜구 덜구 합쳐도 와플 흐흐흐흐흐흐 여기 여기 좋지 어 여기 여기 자르반 여기 나 못간다 네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오케이 누가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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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르 관리오를 다같은데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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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를 털지말고 틸이 늦었어 아니 노틸이 딱 Cs 없어질 때 딱 노려서 던졌네 지금 어 도자 좋아 저 우리가 빼고 빠르다 다이너 너무 아픈데? 어 너무 아픈데? 오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오 저 계속 기다리는거야? 얄리여 나도 올라가줄까? 싸울까? 버려? 저 못싸워서 빼내게 날거같아요 저쪽 좀 변태같이하네요? 개변태 개변태 여기 와드? 내가 알던 블라딘가 아니야 집에 갔을듯? 네 느낌만 그래요 뭐야 노틸이 여기 왜있어 저 죽었어요 집에 갔을듯이라고 했는데 집에 안갔었나봐요 죄송 제가 미화코를 있게 해가지고 끝까지 들으셨어야죠 집에 갔을듯이였어요 갔을듯 근데 그 보시라고 얘기도 안해줬습니다 저 ECS가 많아 상대가 잘하는거같은데요? 어 만만치 않습니다 나 CS 왜케 못먹지 이거 먹을까요? 두꺼비? 정글 줄까요? 아니요 저거 이거 그 시간에 이거 먹는게 나을거같은데 해골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저 돌아가요 멀리 게임재나? 점대측 한번 노틸 전도 와 전화친다 전화친 으 와 자르반 자르반 Cs가 11개라니? 루틸 잘해 루틸 매서워 심틸러스 보는 것 같아 매서워 와 신하님 느낌인데?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갈리오비야? 바텀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요? 저쪽 갈리오가 거랑같이 날려갔어요 오래 싸우면 안돼요? 갈리오 없습니다 갈리오 67랩이에요 마나가 없어가지고 갈리오 다시 왔어요?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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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치네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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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있었구나 여러분 내려간거 확인 저 그리고 나올 때 불쾌해졌어요 좀 나오자마자 뺨 쎄다고 맞았어요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사실? 사실? 사실은 오늘로에 나틀러스 뉴틀러스 엄청 설치고 다니네 저거 잘해 이지국 주짐 이지국 주짐 거 줌나게 깝축되네 최소 브런지 어 브런지 이건 좀 같은데? 이거 이거 내꺼 와드 지우는데 모험 떠나자 안되겠다 모험을 떠나요? 네 여기 기다리면 돼요 여기 여기다 아니 여기 오면 보내줘요? 배송 당일 배송 세적 배송 오 뭐야 줌넷에다 포기하게 우와 죽을 뻔했어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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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귄거 같애 그죠? 지금 레벨이 낮으셔갖구 조심하셔야 되고 아 열받네 아 열받네 가져넣기 타네 열받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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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블랙 처음하는거 아닌데? 되게 많이 했네 저 꽃게만 없네 또 열받게 핫하네 있어요 저 누구야 오케이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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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너무 못맞춰 아 자르반 왜 어 오오 죽을뻔 오 나이스 CS 2개네 이거 밀어드릴까요? 괜찮아요 여긴 어차피 밀렸어 한벌에 밀릴 수 있어 밀어만 망했는데? 나한테 소탑 3개 뽑기 양아치같은거 음 딱다 타워 부서지는게 더 좋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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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셀라 이거 팔렸어 막 켜져 튀어나왔네 왜 안갔죠? 가라고 했는데 전 분명 가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가져오라고 했는데 타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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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이 맛이 좀 까다롭기네 분명 전 경고했을텐데요 아 그러게요 경고를 제가 무시했네요 호 inform 호호 호허어 호허어 호호허어 토기색깔 모닝 마트 망가 메메 다운다 얘네 왜이렇게 잘하지? 브론즈 이런 차 우리가 연승해가지고 좀 높아졌나? MMR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내일 목요일이에요 내가 목요일이면 되겠다 아 뭐야 하하 간보기님 미다 한번 잡죠? 주님 얼마나 죽겠는데? 어 아니요 둘 다 죽일거 같아요 그럼 난 이렇게 고통받으란 말이에요? 얻을 수 없습니다 어 짜르바 그러면 제가 버티고 있겠습니다 전멸까지 썬네 죽었네 아잇 찌찌찌 뭐야 이거 어이 판수로가 정리한다 달리 한번 가볼게요 기다리고 있어서 나이스 나이스 달달 나이스 달달 좋았다 너무 미친 갱이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사이온 좋다 좋다 분위기 왔어 왔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픈데 이지를 판수로 400이거든요 깨비 아니 왜요 왜요 이지가 좀 건빵됩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응징할 수가 없어 그게 슬픈 금방진 건방진 엑기 와 건방진 너무 아파 뭐라고 하기엔 형님이 너무 너무 사드기가 아파 여기에 어 뭔가 있습니다 다르반이겠죠 아 근데 CS 어느새 다 따라왔습니다 저는 저는 좀 못따라왔습니다 아니 저네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갈리오 타무빈 갑니다 조심합쇼 갈리오에겐 궁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집가자 부숴버리자 아예 부서지는게 나갈수도 있어요 아 좋아왔어요 어 얘 평타모션 되게 좋아진거 같은데 딜이 원래 이렇게 같았나 딜이 이렇게? 아니요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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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스탄 안보입니다 아 나 진짜 가..가자고 했을텐데요 두번째 경고를 또 무시하셨네요 아 미안합니다 안하실거면 마이크로 끄시죠 제발 오오 저 가고있습니다 갈리오 저 앞에 막아주고 이렇게 아파? 가르칠거앞춘건가 이쪽을 아래 밀고있습니다 이제와나요 이제와나요 우리 싸움 이길수있어 이즈안아 이즈안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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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이예요 이겨줘요 나 박원장이예요 이즈 김원장 블러드가 뭔가 되게 좋은것 같은데 딜이 원래 블러드가 쎄지않나 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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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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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칼리스타 내려와요? 칼리스타 칼리스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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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하네? 헐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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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정권이네 고맙다 정권이 김원장이 학살 중인데 김원장 대 박원장 오마이갓 이건 꾸밀꺼야 허허당 흠 저요? 저 실번데요 어? 갔어? 갔으면 뒤를 잡아볼까요? 뒤로 잡아오죠 뒷잡기 어? 안타졌어 나 저거 어떻게 타는거야? 나 한 번도 못 타고 클릭하면 타져요 근데 옆에 있어야 되죠? 구멍 옆에 네 근처에 있어야죠 라임 많이 옵니다 어? 나 지금 노티랑 때려질 것 같은데? 아 근데 저쪽이 그... 이즈나 이런 일이 잘하는 것 같아 CS가 이렇게까지 원래 안 벌어지는데 벌어지고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 저 죽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죠? 왜 죽었죠? 노틸이 끌리고 갈류가 저를 막... 아니 노틸이 끌면은 거의 필필 나와요 되게 아파요 어 뭐야 어 오우 저게 잘해 아 탐캔 찍으면 전투 죽일 때 안 터진대요 아 전투 죽일 때 안 터진대요 뭐지? 어 칼리 없을 때 빨리 빨리 가죠 아 근데 포탑 없는데 이거 일로 가면 우리 몰살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보다 싸워보다 저 강이 나왔네요 군이 없다 오 뭐야 오모야 바퀴 뺐는데? 하하하하 상대 신나겠다 오 우리 세나 캔찐 되게 잘하는데? 나만 잘했으면 이거 이었을 거 같은데? 와 근데 얘네 여기 타워에 이렇게까지 다이브 들어와서 이 정도면 꼭 잡았어 실버 이상일 거 같은데 제 생각도 실버전은 골드쯤 되겠네? 1정도? 실버 2 골드만 퀴어를 봤으니까 실버 1, 3, 3 아니 전 1, 1 봅니다 실버 1? 2는 안 봤고 왜요? 나 김원장 티어 좀 봐야지 심지어 전 이 정도까지 봐요 골드도 한 번 왔다 간 느낌이에요 아니 상대가 실버 3, 3, 3이다 아 3, 3, 3? 어쩐지 골드도 한 번 갔다 오는 느낌인데 잘 못하더라 위대한 낙로 같다 갑니다 저도 갑니다 썼죠 썼죠 바른쪽 바른쪽 저도 하고 있어요 포탄점 아 전혀 썩들죠 전혀까지 썩? 다 안 사는데 어디 갔어요? 루트로 갔어요 탁 가야겠다 아 룡이네 어? 집 간다 집 간다 집 간다 룡이 많이 남았네 룡을 앞두고 집 간 거 같아요 와 룡 타임 계산한단 말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오 갈려 갈려 어 어 어 싸움이다 싸움이다 이거 이제 나 계속 싸웠다 어 너무 아프다 이제 와 와 그냥 스펙으로 밀린다 스펙으로 밀린다 쩜쩜 허허어어 허허어어어 어허어어 실버의 벽은 이렇게 높네요 승급전이였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근데 놀라지마세요 저도 팀랭은 실버 4에요 헐 자랭이요? 자랭? 예 자랭 자랭은 그때 막 맨날 양양이랑 지옥풀정룡 끼고 하니까 버스로 이기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꿍!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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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준비해 싸울 준비해 어? 여기 잡았어 힐기어를 잡아야 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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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 위에 상버프 저 죽었어요 오케이 떡 아직 못 먹었어요 다 죽는다 기절을 다 안 먹었어 오케이 넥서스가 깨지기 때문에 빠르게 항복하죠 느리게 항복하면 안돼요 빠르게 항복하세요 빠르게 항복해야 돼요 투모를 당할 수 없어요 바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안돼요? 위드가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안됐어요 미안합니다 아 불라디가 이게 아닌데 왜 내가 하는 불라디 불라디가 좀 초반에 많이 좀 흥건하긴 했죠 흥건했죠 피가 철철 갔죠 원장 차이였죠 인정합니다 원장 차이 고생하신 유종수님 강한정수님 이거 한번 이기고 가죠 막판 딱 해갖고 종수씨 컨디션 조절 괜찮으세요? 20분? 아 종수씨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길걸로 승급전 승패니까 1대1은 일승일패니까 한판 막판 하죠 이길걸로 할게요 이번에 직박형님 예 이번 제가 패입니다 좀 많은 차이로 패여 한 한 천정도 차이난거 같아요 그럼 저 또 혼자 날짜여도 될까요? 예 저 롤 재접 좀 하겠습니다 클라이하트 벙 올렸습니다 더이상 참지 않습니다 아큐 라이하트 벙은 피즈 한번 보여줘야되나? 비쭈 피지컬 이런 챔프 잘 안했거든 피지컬까지 좋다고 또 소문 날까봐 이번에 이기는 걸로 한번 침청맨님 네 레오나나 켄치 한번 하실래요? 켄앤? 아주 잘해요 아니요 민심이 지금 원하시는 거 같은데 켄치 지겨우시나요 여러분들? 뚜껍이 지겨워요? 켄치가 느려갖고 보는 맛이 없을 거 같아 뚜껍이? 뚜껍이 재밌는데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뚜껍이 지겨우시면 또 다른게 있죠 제가 셔퍼드 오른 셔퍼드 오른 셔퍼드 오른 셔퍼드 오른 아 오른? 오른 셔퍼드 아니면은 그 밑에서 켄앤 오른으로 듀오 해도 돼 제가 오른하고 켄앤 원딜이라고요? 켄앤 원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구려요 아 진짜 나 몰라요 그런거 좀 왜 탑라인을 쓰라고 그러지? 아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은 직박이형님 탑 가세요 탑 보내고 그래야겠다 저 뚜껍이 안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직박이형님은 아니 제 원딜도 한번 맛좀 보세요 야구에서 그 전용 배터리 있잖아요 아시죠? 포수 네네네 그쵸그쵸 용병은 포수 누구 뭐 그렇게 제 투수가 폭주 뚜껍이가 아니면 딴 데 갔어요 뚜껍이용은 나고 원딜? 이 배터리가 아니야 기타는? 형님은 뚜껍이용 배터리 기타 갈 사람이 냥냥님밖에 없어서 버스라 별로 걸 지옥불용룡이 아니야 지금 일단 바텀 라인 제일 잘하는 사람 보세요 가시죠 내가 바텀 잘한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냥냥 냥냥냥 냥냥냥 냥냥냥냥 챔프가 없어요 저 원딜 챔프가 하하 이런 내가 가야겠네 빨리 정하세요 뚜껍이 보고싶어요? 그러면? 어깨 콜 아니 지금 탑이 라인 안 바꾸셨어요 탑 어떻게 하실꺼야 탑 누가 가실꺼야 매직빵님 편하신대로 하시죠 매직빵님 편하신대로 저는 상관없어요 뭐 저도 상관없는데? 원딜 있으면 원딜 가세요 그럼 제가 그냥 원딜 가겠습니다 원딜 있어요? 할꺼? 그럼 빨리 바꾸세요 있긴 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가서 그냥 우리끼리 다르게 골라도 되긴 해요 제가 원딜 갈까요 그럼? 그럼 시작할 때 저 막 귀찮아요 바꾸는거 아 그냥 여기서 픽을 그냥 여기서 픽을 그냥 자기 픽하면 돼 아니 그 시작할 때 그 위치 바꿔야 돼 아 위아래 그거 아 아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정하고 하세요 라인 어떻게 할까요? 라인? 라인 저는 올 라운더기 때문에 저도 뭐 올 라운더에 가깝죠? 저 서포터 아 진심 픽 간다 아 좋다 깡통 좋다 깡통 깡통 아 깡통 밴이구나 깡통 하시는 줄 알았네 네 뱀입니다 침의 애플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좋지? 원하님 머스치어라님 후원 감사합니다 서포트 추천받습니다 바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원딜님 아 그러면 안되나 이겨야되니까 이겨야되니까 저는 하고싶은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냥냥냥 정글 먼저 잡으시겠습니까? 담배필으로 왔나? 예 저 그러면은 판태원 반태원? 예 에어본 있는게 좋겠지? 빠져먹느라 마이크 잡평 꺼놨습니다 과자 무슨 과자입니까? 에어본 없는거 하면 따로 건들셔도 되요 굳이 안맞추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오는 일 하면 지금 챔프가 없어서 야수오는거 같은데? 아 챔프 5개밖에 없어요 원질러 갈수 있는거 아니요 에어본 있는거 합니다 야수오 하십쇼 오케이 과자는 뭐할까 규부 유미 꼬깔콘 매운맛 꼬깔콘 매운맛 맛있지 내가 아는사람이 유미? 유미면은 노틸러스가 낫나? 아니요 그냥 노틸러스도 괜찮고 그냥 하드싯이 있으면 유미는 다좋아요 유미는 사랑은 언제나 못받을까 유미는 언제나 내가 사랑인 사랑은 뭐하는거에요 유미 아 뭐가 좋지? 나도 갈리오 할까? 잠깐만 바텀 야수오에요 우리? 예 미드 뭐하죠? 아 야수 너 나소스 집중 미드요? 네 알겠 어 근데 저희 그런데 AP? 아뇨 아뇨 티거 누릅니다 졸려란 나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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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모데카이저 좋네요 딱 나 섰스 가렌 남자의 경기는 야 오레이디다 서로 서로 오레이디다 모데카이지 했네 모데카이저 하나 비틀었습니다 우리가 더 좋네요 오레이디 저는 AP다 좋습니다 좋네요 요즘 강퀴선생님이 네 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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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템 안갑니다 평타모데카이죠 자 나소스로다가 로다가 샥샥샥 졸렬한 나소스 졸렬한 나소스 아직도 임팩트가 있죠 그 졸렬한 그 미드 방에서 졸렬한 그 플레이 상대에게는 아주 그냥 짜증을 주고 굉장히 졸렬했죠 굉장히 짜증 제 두 눈을 의심했죠 아니 이걸 끄네? 다 알고 있었지만 차가 끊이지 못한 이 나소스를 끄네? 어? 색상 안 바꾼데? 뭐지? 착취였소 근데 저 하나만 질문해도 됩니까? 냥냥냥냥냥님 티어가 어디십니까? 아 제가 저 롤 아래갖고 지금 그냥 골드 배치만 마무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챌린저에요 아 원래 챌린저에요? 아니 뭐 그런 헛소문은 안 됩니다 그런 헛소문은 열심히 마스터는 하시겠죠 마스터 어 모르겠습니다 최대 티어가 어디셨습니까? 저 시즌3 때 다이아1까지 갔었습니다 오 그럼 야수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플레 친구들입니다 상대팀 에 플레4 뭐 이러네요 지금 죽여버려야겠네 이거판에 목근 조져버려야겠죠 다이아 다이아 아래죠 다이아 미치죠 와 가렘 플레3이다 이거 우리 인벨할겁니다 아시죠? 일로오세요 에 에 드레이브스 도란 미국 같던가? 띠기디까디디기디디까디기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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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이 3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저게 잘렸습니다 고 어! 반응 여기 마주야돼 놓야떠 그거U 빠지자 빠집니다 지우 chance 이거 봐주면서 빠져야 돼요? P3 P3이래 못 들어오죠, 차마? 아 어디서 걷는데 아, 하필 탑이 먹었냐 여기 못 들어왔어요? 어어? 플레가 허브를 먹었다 이것이 낫습니다 다치 맞추기 중요하다고 했어 야스 호옹 호옹 거린 거린? 롱 쏘다나 사왔어요 거린 이렇게 사주면 안되는데? 아하 하하 롱 쏘드 오케이 반팀 왔어요 통? 뭐 이정도 핸디캡으로 시작하자 힐링포션도 하나 더 샀네 허허 됐죠? 곧 1앱 티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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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가 터지면 이거 계산이 좀 다른데? 허허 그냥 위드는 괜찮습니다 허허 허허 와 쭈꾸미를 저렇게 보네? 와 무회전 킥으로 쏘네? 가렌 안보임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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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 갚겠습니다 허허 ú 허허 허허 partis 숭 가렌 ю 춥고 supports 과자 먹는다고 지금 막 하시는거 아닙니까? 허허어어엉 허허어어 상대가 너무 잘합니다 과자를 먹어요? 니가 과자를 먹어 누가 과자를 먹는거야 진성한 롤중에 허허어어엉 이신여 여기있습니다 아 그부 그부 그부가 여기 있습니다 뭐야 너 나 뚫렸었냐? 어허 서우 가렌미야 하허 아 가렌 이 킬 달달하겠다 부럽다 찔러 버리기 오징어 권아 오징어 권 막아 버리고 와 이야아 오징어폰 삐이랑 오징어폰 booon 혀허아 아 이제 잡기 어렵것같은데 힐까지 있네 들어갑니다 압박 오징어권 자, 집 갔다가 다시 올거에요 깡 뭐야 어, 잡았다 아, 좋아요 어 뭐야, 우리 편이었잖아 호호 나빼 에라이 이 녀석 이 녀석 아, 되돌리기 안되네 어떡하지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어 상대가 올 AD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큐브 맞쎄용 호탑으로 타올 안먹네 왜지 면은 안 받네 샨차현 샨차현 오징어 타올 허허 허허 화터 아, 저 저마 좀 더프 좀 해야해 화터 어, 뭐야 아 여기 그분 있었어 여기서 기다릴 줄이야 아 저 오징어권 열받네 아 파터 캐리 할 수 있는데 바텀 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드가 있는데 형님? 미드 개 터졌죠 피엘스 이기고 있는데 뚜뚜뚱 승 적 블루 타이밍 아... 일로 넘어갔어요 예예 가랜 궁 한번 써주세요 오 탈룬 탈룬 내려간다 아 올라간다 가랜 저기 뭐지 다음 타이밍 할께 오케이 오케이 열려 꿀바 어재 뭐야 뭐야 오징어권 나한테만 쓰네 이리와. 타로 이리와. 넌 뒤졌어. 어. 그브옵니다. 가렌 한번 해놓을까요? 죽지면 안해주면 돼요. 죽지면 안돼요. 제가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파타! 나이스! 그브 미드 올라갑니다. 그브 미드 올라갑니다. 다시 왔어요. 타로 집권했어요. 나이스! 헛! 턴! 자! 형님 궁올때마다 타보를 못들여요. 이거 다 밀고 딸고가죠? 헛! 턴! 가렌 건방지게 손해를 안들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먹었어요. 저말들었어요. 가렌. 건방져 건방져. 저 풀! 2초 1초. 아이고. 죄송해. 아이고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잡았어요. 이거 이거 이거. 잡으려고? 샹치. 샹치. 싸워보지. 어! 스킬이 너무 삑났다. 스킬이 너무 삑났어. 죄송. 저도 갈걸 그랬는데. 이거 원래? 고양이 잡고 그냥 빠지는건데? 두명 죽었네? 까미. 헛! 허어어! 헛! 터어어! 어허어어! 가렌. 궁전멸. 다 빠짐. 네. 여기서 Q한바랑 맞으면 죽을 수도 있네. 아 착지 진짜. 진짜 쓸모없다. 30초간 스킬 삑났 때나. 흠흠. 헛! 터어어. 아그리. 당했어. 아아. 럭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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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hade.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그있어요. 누가 왕쌍 string. 왕쌍. 멜트한테 있어. 네. 으아이으. 리드 하나 이번 갑니다. 힘들어 거기서. whisper. 저거가고있거든요. 좀만좀만 기다려. 공사거리 아 안돼 공사거리 아 공사거리가 아 기다렸다 할거야 공사거리 하텀 한번 가시죠 궁으로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바텀 아 근데 집에 간거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갔네 가렘미야 가렘미야 안갔네 다이브 다이브는 물이 저 상대 정글 안보여서 상대 정글 안보여서 아 탈론 죽여버려 이씨 죽여버려 죽여버려 위험하다 가만히 가렌 라인 밀고 나오면 궁 한번 넣어놓을게요 어 위험했어 아 근데 밀 그브 여기있어야지 달려간다 그브 올라간다 그브 올라간다 그브 보여줘 10렙이다 3렙차다 그브 아마 내려올듯 가렌 가렌 궁 박으시면 잡아요 형님 지금 바로 잡 띠띠띠 쿵쿵쿵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호우 자 미드 갑니다 여기로 여기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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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 같은데 이거? 장막없어요 안되네 아 나설수가 않았구나 그냥 흩어지는줄 알았구나 됐어 뇌절 때려라 아 그거를 맞지 아 불텐데 안되겠다 아 오 오 토스트 싸우세요 싸우세요 쑤아악 쑤아악 나이스 니가 왕쌍 김종순데? 내가 왕쌍 김종순데? 오 어디갔어? 뭐야 저 뭐야 왜이렇게 날래? 날래 아아악 날래 세번 죽었네 이자이 너랑 나뿐이야 날래 날래 흠 와 철거했어 흠흠 철수 탑이 더 먼저 빠개질 것 같아요 빨리 깨야돼 탑 빠개 아 근데 탈론이 탑이다 어켄면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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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마련 가렌 cent 가렌의 정글로 우리정글 들어갔어 포기해야แล 아니면 세명이 다 같이 bum 세명이 같이 가 저도 갑니다 이즈를 바텀에 써가지고 갑니다 찍어버려 아 깨알은 세보인다 안갈래 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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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렌 근처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바텀 갈까요? 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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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쎄요 지금 오케이 오 마이 까렌 오 마이 까렌 까렌 미드 까렌 오 이거야? 갑니다 올라간다 솔바 아 아 씨 бал 짜증나 가렌새끼 죽네 팽이돌더니 대가리 찌그니까 죽었어 이쪽 4명이라서 안되겠다 죽네 가렌새끼 어떻게 해야하지 아 나 힐 먹어야는데 나뿐 놈의 가렌새끼 딸론 탑 딸론 할 수 있냐 탑 요고 요고 망갑 망갑 가는게 제일 못알아 봤어 망가 망가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딸론 너무 세다 딸론 7킬 딸론 많이 세 못잡네 딸론 7킬 딸론 7킬 딸론 7킬 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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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지 으아 뭐야 딸론 깼지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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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디있어 여기 어디있어 못잡아요 못잡아요 아 못잡아 네 아 못잡아 딸론 아 근데 이거 모데카이조를데 가련바텀 타워에도 밀어 돌 돌 돌 흠흠흠 아 이거 가붕이 싸우기 힘들어 야수 야 붕이 야 붕 야 붕 야 붕 야 붕 야 붕 야 붕 이형 령 령 일용 이형 또래 걘이 도래건이 근데 올레이드라 우리가 방태만 하면 있길래? 저쪽도 그고 그고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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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가고 고 딸런타 밑에 가래 밑에 가래 밑에 가래 와 가렌 공망냐 어 너무 센데? 딸론 이제 도착 그 부호가 너무 드립을 잘하는데? 자 아래 가렌 내려가요 가렌 있어요 조심 조심할 사람이 없어졌네 더 이상 조심 안해도 돼서 피소식 피소식 게이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김치 오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뭐죠? 엉크 엉크 야소 선생님 다이아 1의 실력을 보여주십쇼 이렇게 던져돼도 혼자 캐리 할 수 있다는거 챌린저입니다 챌린저입니까? 아까 다이아 1이라고 겸손한겁니다 오오 깨렌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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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깨렌 싸우지 말까요? 자 갑니다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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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 이즈리얼랑 이거 저렇게 해서 이즈리얼한테 궁바먹으면 유미도 데려왔나요? 아니요 유미는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유미는 빠져나옵니다 유미는 빠져나옵니다 유미 아 근데 이거 나도 저거 제가 우직하게 농사를 지어볼까요? 그게 그게 맞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이제 한 땀 한 땀 갑니다 앞으로 30분동안 끊기지 말고 버텨주세요 벌써 끊기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호시기 전에 들려오는데요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올 AD입니다 40분 경기 가죠 버틸 수 있겠습니까? 18렙 될 때까지 싸우지마 서로 올만냅까지 아니면 탑을 좀 열어줄까요? 경험치 이벤트 좀 하게 일부러 열고 버틸까요? 그것도 그 탁월한 선택 맞아 안 됐죠 내가 길을 알아 탈런 할 수 있어 포기하면 그 순간 게임 끝이야 할 수 있어 아 좋아 밀어버렸어 탈런 누가 키움? 어어 아이고 이런 아 님들 탈런 다 키우셨네 탈런 재밌게 제가 탈런 1대 1 한번 데려가 볼게요 어떻게 되나 아 아니다 구원 없었어 이랄만 한데 잡으실 것 같은데 이기실 것 같은데 스킨멜프 다 맞추면 참 어려워 아 저 새끼 나 저 새끼 그게 저 새끼야 경 넘어가는 거 있었네 탈런 탈런은 좀 상위 스킬이에요 파쿠르 이병건이의 물품같은데 파쿠르 잘하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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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정당한 연경 연관 키고 갑니다 미친듯이 달려가 어디갔어 이즈 여기 오 좋다 오 좋아 아직 몰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항복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던져 탑탑 그렇다면 거절 와 이거 걸려들었는데 이거 일부러 한번 던져준 건데 더 즐겜 오래 하려고 안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아 CS 저 갈은 CS 주워먹고 저거 올베기 싫고 살려주세요 알리 알리스타님 제가 갑니다 좀만 기다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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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길취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뭔딜이야 뭔 딜 탈런들 아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탈런밖에 없지 않았어요 유미랑 저 저 검이 철제 칼이 아닙니다 광성검이에요 아 아 저는 탈럭한테 솔킬 두 번밖에 안 따였습니다 저 저도 두 번밖에 안 따였습니다 길가다가 만났어요 두 번 나머지 분들이 좀 많이 죽어주시네요 임베 부터 이미 아 좀 말렸던 거 아닙니까 임베 아니요 임베에서 죽인다는 현명이 있었죠 임베에서 1킬 따인 덕분에 직박이 형님이 안심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네요 명예로 아니 임베하고 탑은 그럭저럭 판수론 담덕에 버티고 있었는데 좀 하나 아래 허리 쪽에서 좀 많이 좀 허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니다 허리가 생명인데 040까지 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허리 돌리네요 그레이 부지가 쟤는 허리에 튼튼한다고 봅니다 어 어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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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잡으려고 지금 막 와 졸려란 놈들 약자 괴롭히면 좋냐 상대가 서련을 원합니다 빨리 끝내자고 이 게임 아 전체 채팅 나오나요 네 전체 채팅으로 빨리 이 게임 끝내자고 서련 쳐달라 해주지 말고 상대 채팅을 이기면서 마치 야손님이 빨리 그만하고 싶은 느낌인데요 아 아니죠 절대 절대 서련 치면 안되죠 저러면 절대 치지마 절대 치지마 넥서스 부셔질때까지 절대 치지마 넥서스 부셔질때까지 절대 알려주지마 능지차이 절대 알려주지마 나 지금 열받았어 저 어느덧 스태드 258개나 쌓았습니다 베스 이런 베스 여기 나 전에 만났던 약속의 장소 추억의 장소 탈론 만나서 죽었어 저 이 그브가 날 때립니다 여러분 혼내주죠 나는 나섰은데 가방 조심 탈론 탈론 탈론에게 쇠약을 벌었습니다 다 죽는다 일단 제발 일단 데려갈게요 일단 제거 좋아요 좋아요 그런거 좋아요 저는 일단 사망합니다 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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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렌몬 아하 이거 싸합니까 싸합니까 일로합니까 하 내가 아까 부술걸 고맙고 고맙고 아께 하 저 녀석들 보소 마구마구 뭐야 뭐야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저 정수씨 미안합니다 내가 가렝궁 맞기 싫어서 도망가가지고 정수씨가 맞았어요 누군가 한명은 죽었어야 됐는데 죽을건 죽어야죠 예 제가 아까 도망가서 맞았더라면 정수씨가 살았을텐데 쪼개지듯이 막 울렁거리게 바뀌는거 진짜 극험이던데 근데 개극형이야 진짜 막 유리 깨지듯이 화면이 그렇게 깨지잖아요 개극형 맞아요 개극형이야 지금 저쪽 올레이비라서 길게 가면 질까봐 조바심 났다고요 근데 유미가 아프네요 리오미 언제나 사랑은 못많을까 여행 저 갑니다 상의 쿵덕이런데 아 너무 빠른데 저 있어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위에 여기 뭐 숨어둔 하래 아 겨버릴까 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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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버릴까 그냥 저는 탈로 상황대로 브라지한테 살아남 됐어. 내가 맞았으면 됐어. 다른 사람들은 안전해졌어. 저 알리한테 궁을 박아? 어리석은 놈들. 궁이 없어도 갈리잖아? 다른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유빈 살렸어. 도망칠 수가 없는데요? 전녀동입니다. 내 방어력은 200인데 이게 뚫렸단 말이야? 분명히 알리가 궁을 뺐는데 분명히 물리 피해를 67%만큼 덜 받을텐데 허허 이 녀석들 보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복이님. 예. 중간부터 자꾸 항복 투표하시던데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복 투표가 갑복이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한번 실수로 어디... 이거 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솔킬 던져주더니 약간 좀... 어디... 어? 사기 떨어지게... 처음부터 하기 싫었네. 바로 갑복이었죠. 삼국지시대였으면 처음부터 등을 보인 병사는 조조한테 목이 따였습니다. 댕강이죠. 댕강 그냥. 참수. 웃어. 웃음이 나와? 나 지금 승급전에서 떨어졌는데? 으하아아하하핰 아하하하하하 affair comunidad Guild생들 아무리... 하하하 하하하하 승급전에서 지금 떨어졌다구요 요건 못참지 네 맞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전장대회 우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쇼 좋은 밤 되십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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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우리도 헤어지도록 하죠 냥냥냥냥냥냥님은 오늘 전패 자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내일 아 오늘 휴방 내일 휴방 금요일 TRPG는 속행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나마 그 세나 탕켄치가 나왔죠 마지막 두판 진짜 형편없네요 진짜 두 글자로 표현해볼까요 네 형 세나 아 제꺼 선녀 아 마지막 경기에 비하면 아니야 선녀였어요 너무 심한데 왜냐하면은 탑에 가면 온전히 지리세요 아 아 붓에 묶어넣는 효과가 있나요 네 시에나는 션녀였다 자 그러면은 네 이만 물러가자 하겠습니다 직박이 형님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가셨지만 뭐 어차피 방송 보실테니까 그 대회 좋은 성적 내십시오 주호민 작가님하고 그 자강두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찌그랑님 후원 감사드리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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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